안녕하세요. 시내티비입니다. 오늘은 활을 잘 쏘는 노시, 천을 잘 짜는 유탄이라는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첫 번째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동화, 달나라의 개수나무, 옛날 중국 어느 산마을에 노시라는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노시는 어찌나 활을 잘 쏘는지 날아가는 새도 척척 맞출 정도였답니다. 또 아주 용감하고 날래서 아무리 험한 사냥터에서도 늘 앞장서서 무리를 이끌었지요. 아마 이 세상에 자네처럼 훌륭한 사냥꾼은 없을 거야. 사람들이 칭찬했지만 노시는 언제나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뭘요? 저는 그저 열심히 노력할 뿐인걸요. 또 같은 마을에 유탄이라는 예쁜 처녀가 살았는데 천을 잘 짜기로 동네방네 소문이 자자했어요. 알록달록 실을 자 꽃무늬 옷감을 만들면 어찌나 진짜 같은지 여기저기서 벌과 나비들이 달려들 정도였습니다. 여기 이것 좀 보게 새가 금방이라도 푸드덕 날아가 버릴 것만 같네 그려. 사람들이 칭찬했지만 유탄도 늘 공손하게 대답했지요. 뭘요? 저는 그저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열심히 따라할 뿐인걸요. 노시와 유탄은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 우리 마을에서 제일 잘 어울리는 한 쌍이 될 거야. 둘 다 마음씨가 착해서 아들딸을 낳아도 훌륭하게 키울 거야. 마을 사람들은 노시와 유탄을 보고 틀림없이 좋은 부부가 될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딱 한 사람 못된 마음씨를 가진 오야라는 사람만 빼고 말입니다. 오야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는데 땅 주인이라고 거들먹거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기 일쑤였어요. 오야는 유탄의 예쁜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마음먹었지요. 흠, 그따위 노시 녀석에게 유탄을 빼앗길 수 없어. 마을 최고의 미인이라면 나처럼 최고 부자랑 결혼해야지. 오야는 유탄의 부모님에게 강제로 예물을 주고 유탄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당신의 땅을 모두 빼앗아 버릴 거요. 오야가 이렇게 으름장을 놓으니 유탄의 부모님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유탄아, 우리를 봐서라도 제발 오연님과 결혼하렴. 부모님이 이렇게 사정했지만 유탄은 살래살래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유탄은 노시를 좋아하고 노시는 유탄을 좋아하는 걸요. 두 사람은 밤마다 몰래 뒷산 꼭대기 소나무 아래에서 만나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헤어지지 말자고 굳게 맹세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시가 아주 먼 곳으로 사냥을 떠났어요. 오호, 잘됐구나. 바로 이때야. 평소 노시의 활솜씨를 두려워하던 오야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유탄의 집에 심부름꾼들을 보냈습니다. 유탄을 당장 자기 집으로 데려오려고 말이에요. 깜짝 놀란 유탄은 방문을 꼭 걸어잠그고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아, 노시님마저 계시지 않으니 이 일을 어쩌지? 나는 틀림없이 곧 끌려가고 말 거야. 유탄은 밤이 새도록 울고 또 울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답니다. 이걸 본 유탄의 부모님은 땅이 꺼져라 통곡을 하고 오야의 심부름꾼들은 슬금슬금 달아나버렸지요. 먼 곳에서 사냥을 마친 노시는 며칠이 지나서야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노시는 사냥이랑 사슴을 짊어지고 유탄과 만나기로 한 뒷산 소나무 아래로 달려갔지요. 하지만 그곳에는 새로 생긴 무덤 하나가 말없이 지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유탄은 나타나질 않았어요. 웬일까? 혹시 유탄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날이 새자마자 유탄의 집으로 달려간 노시는 깜짝 놀랐습니다. 문 앞에 들보에 나뭇잎이 매달려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이 집에 누군가 죽었습니다. 라는 표시였지요. 서, 설마 유탄이? 하지만 마침 유탄의 집에 아무도 없어서 누가 죽었는지는 알 수가 없었답니다. 노시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붙잡고 물었어요. 유탄의 집에 누가 죽었나요? 혹시 유탄이 죽은 건 아니겠죠? 하지만 아무도 선뜻 대답해 주질 않았어요. 사실대로 말했다가 오야에게 땅을 빼앗길까 봐 모두들 쉬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노시는 한 노파가 중얼중얼 혼잣말하는 걸 듣게 되었어요. 인꼬 같은 부부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못된 지주 때문에 목숨을 끊다니. 깜짝 놀란 노시가 노파에게 꼬치꼬치 괴물었습니다. 노파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노파는 유탄이 묻힌 곳을 일러주었어요. 그곳은 바로 뒷산 소나무 아래 매일 밤 둘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곳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당신의 무덤일 줄이야. 유탄,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오? 노시는 유탄의 무덤을 끌어안고 한참이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려니까 하얀 쥐 한 마리가 나타나서는 무덤 앞에 차려져 있는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어대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바친 음식을 먹다니 어서 저리 가지 못해? 노시가 소리쳤지만 하얀 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노시는 잔뜩 화가 나서 하얀 쥐를 칼등으로 내리쳤지요. 그러자 하얀 쥐는 그 자리에 쭉 뻗어 죽고 말았답니다. 조금 있으려니까 이번에는 회색 쥐가 나타났어요. 회색 쥐는 하얀 쥐에게 다가가 킁킁 냄새를 맡더니 어디론가 쪼르르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나뭇잎을 물고 나타났어요. 저걸로 뭘 하려는 걸까? 노시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자니 회색 쥐가 나뭇잎으로 하얀 쥐를 푹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죽었던 쥐가 금세 부스스 일어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팔짝팔짝 뛰어다니지 않겠어요? 정말 신기하구나. 혹시 저 나뭇잎이라면 유탄을 살려낼 수 있을지 몰라. 노시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에는 회색 쥐를 칼등으로 딱 내리쳤습니다. 회색 쥐가 죽자 하얀 쥐도 서둘러 어디론가 쪼르르 달려갔어요. 이때를 놓칠세라 노시도 얼른 뒤따라갔지요. 하얀 쥐는 숲속에 있는 커다란 개수나무로 달려가서는 나뭇잎 몇 장을 똑 따서 회색 쥐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회색 쥐를 나뭇잎으로 덮어주니까 금세 다시 살아나 찍찍거리며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노시는 서둘러 개수나무 잎을 잔뜩 따가지고 왔어요. 그러고는 무덤에서 유탄의 시체를 꺼내 쥐가 했던 것처럼 나뭇잎으로 잘 덮어주었지요. 죽은 쥐를 살려낸 나뭇잎아 제발 우리 유탄도 살려다오. 노시는 유탄이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었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나뭇잎 속에서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더니 유탄이 천천히 몸을 털고 일어나는 겁니다. 오 유탄 다시 살아났군요. 노시는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유탄은 너무 기뻐 눈물을 흘렸고 노시는 사랑스런 유탄을 꼭 안아주었답니다. 영영 헤어진 줄 알았던 두 사람이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두 사람은 시간 갖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손을 꼭 잡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마침 유탄의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었어요. 죽은 이의 넋을 기르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와서 밤을 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유탄이 나타났으니 사람들은 기절할 듯이 놀랄 수밖에요. 유탄이 귀신이 되어 돌아왔다. 사람들은 노시의 말을 듣고서야 유탄이 정말로 살아 돌아온 걸 겨우 믿게 되었지요. 그제야 유탄의 부모님도 기뻐하며 두 사람을 얼싸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뭐라고? 유탄이 살아 돌아왔다고? 네, 그렇습니다. 노시가 유탄을 살려냈다고 합니다. 소식을 들은 오야는 눈이 동그레졌어요. 오야는 씩씩거리며 유탄의 집으로 달려가서는 다짜고짜 노시에게 사태질을 하며 소리쳤지요. 이런 괘씸한 거짓말쟁이 같으니 네가 정말로 유탄을 살려냈다면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도 한번 살려내봐라. 오야는 까마득히 오래전에 돌아가신 제 부모님을 살려내라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요. 괘씸한 건 바로 당신이요. 맞아, 당신 때문에 유탄이 죽었던 거야. 그러면서 노시와 유탄이 결혼을 하게 내버려두라고 목소리를 모았지요. 오야는 화가 나서 얼굴이 붉으락푸르락 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더 이상 못 참겠다. 유탄 또는 나와 함께 가야겠다. 오야는 유탄에게 덥석 달려들어 막무가내로 잡아 끌었습니다. 노시와 마을 사람들이 막으려고 했지만 오야의 부하들 때문에 어떻게 손을 쓸 도리가 없었지요. 노시님. 이렇게 소리치는 유탄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노시, 어서 화를 쏘게. 어서. 마침내 노시는 오야를 향해 화를 겨누었습니다. 오야는 벌써 마을 밖으로 사라지고 있었지만 화살은 휙 날아가서 오야의 등에 정확하게 꽂혔지요. 못된 오야가 없으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은 맘 편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노시와 유탄은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화려하게 잔치를 열고 혼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둘은 부부가 되었답니다. 노시는 전처럼 사냥을 다니고 유탄은 아름다운 배를 짜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노시가 한 가지 일을 더 해야만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내를 좀 살려주시오. 우리 아버님을 살려주세요. 마을 사람들은 누가 죽기라도 하면 곧 노시를 찾아와 살려달라고 부탁했거든요. 마음씨 착한 노시는 그때마다 개수나무 잎을 덮어서 살려주곤 했지요. 그렇게 얼마나 세월이 흘렀을까요? 저 높은 하늘나라에서 염라대왕이 고개를 이리 갸우뚱 저리 갸우뚱 했습니다. 거참 이상도 하구나. 언제부턴가 저승으로 오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거든요. 염라대왕은 실론을 뜨고 가만가만 세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노시가 개수나무 잎으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런, 저 개수나무가 사람을 살려낸다는 걸 어찌 알았을까? 염라대왕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러다 저승이 텅텅 비기라도 하면 자기 할 일이 없어질 테니까 말이에요. 당장 저 나무를 뽑아서 달나라에 옮겨심도록 하라. 염라대왕은 불같이 호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기한 개수나무는 달나라로 옮겨지고 노시는 더 이상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가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달나라에 가서 개수나무 잎을 덮고 다시 살아 돌아온 거겠지요? 오늘의 동화 소원을 들어주는 호수 중국 동쪽 지방 항저우라는 곳에 시우라는 호수가 있었습니다. 먼 옛날 그 고장 사람들은 필요한 것을 글로 적어 그 호수에 띄우곤 했대요. 그러면 그것이 물속에서 올라왔다지 뭐예요? 참 희한한 일이지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우 호수 근처에 한 농부 부부가 살고 있었답니다. 정직하고 부지런했지만 남의 땅과 소를 빌려 농사짓는 가난한 살림이었어요. 그래도 부부는 서로 아껴주며 행복하게 살았지요. 어느 봄날 살구 꽃잎이 바람에 날리는 것을 보며 부부는 간절히 소망했답니다. 저 살구 꽃을 닮은 예쁜 딸 하나만 있었으면. 이듬해 살구 꽃이 활짝 핀 봄날이었습니다. 농부 부부가 그렇게도 기다리던 딸이 태어난 것입니다. 싱찬, 싱찬이 어떻겠소? 남편의 말에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살구 꽃 아가씨라 참 예쁜 이름이네요. 싱찬은 무럭무럭 자라 열두 살이 되자 집안일도 거들고 농사일도 거들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열심히 일해 겨우 장만한 소 한 마리도 돌보았지요. 일손이 모자라 쩔쩔매던 부부에게 큰 힘이 되었답니다. 어느 여름날 싱찬은 살구나무가 무성한 산에 소를 몰고 갔습니다. 주렁주렁 열린 살구가 샛노랗게 익어가고 있었지요. 싱찬은 그 상큼한 향기에 이끌려 나무 위로 올라가 살구를 따먹었어요. 엄마에게도 하나 따드려야지. 마음씨 착한 싱찬은 크고 통통한 살구 하나를 똑 따서 나무를 내려왔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음방을 구르는 듯한 맑고 고운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기다려요. 저를 제발 놓아주세요. 어? 도대체 누구지? 싱찬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레둘레 돌아보았지만 눈에 들어오는 건 풀을 뜯는 소 한 마리와 살구나 목뿐이었습니다. 싱찬이 이상하다 생각하며 발걸음을 돌리려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살구가 떨어져 또르르 굴러갔습니다. 어? 네, 살구. 싱찬은 살구를 찾으려고 한참 땅바닥을 살폈지만 헛수고였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펑 하는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풀밭 한가운데 선녀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아니, 당신은 누구세요? 싱찬이 놀란 나머지 말을 더듬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살구의 요정이랍니다. 방금 아가씨 손에서 떨어졌어요. 싱찬은 어찌나 놀랐는지 벌린 입을 한동안 다물지 못했지요. 저를 놓아주세요. 제가 떠나면 이 살구나무는 시들어 죽게 됩니다. 대신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살구 요정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벌써 놓아드린 걸요. 그리고 전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님과 행복하게 살고 있어서 부족한 것이 없답니다. 싱찬이 웃으며 대답하자 살구 요정은 치렁치렁 틀어올린 머리에서 비녀를 살짝 뺐습니다. 마음씨가 참 곱군요. 그럼 이것을 받으세요. 만약 곤란한 일이 생기면 이 금비녀를 세 번 두드리고 소원을 말하세요. 싱찬은 금비녀를 공손히 두 손에 받아들었답니다. 단 이 금비녀는 오직 한 번만 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은 아가씨와 나만의 비밀이에요. 말을 마치자 살구 요정은 연기처럼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싱찬은 반짝반짝 빛나는 금비녀를 소중하게 간직했답니다. 물론 살구 요정을 만난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요. 싱찬은 나날이 예쁘게 자랐습니다. 여전히 집안일을 거들고 가축도 돌보고 들에 나가 농사일도 거들었지요. 그런데 싱찬이 열다섯대던 해였습니다. 아버지가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씨름씨름 앓다가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어머니 슬퍼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제가 아버지 몫까지 일할게요. 또 어머니를 정성껏 모실게요. 싱찬은 자신의 슬픔은 꼭 참고 어머니를 위로했지요. 그리고 더욱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낮에는 거친 땅을 갈아서 밭을 만들고 그 밭에 실을 뿌리고 거름과 물을 주고 풀을 뽑았지요. 그리고 밤에는 호롱불 밑에서 실을 자 천을 짰답니다. 모든 일에 정성을 듬뿍듬뿍 쏟아 부었지요. 어느 날 싱찬은 밭에서 쑥쑥 자란 채소들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멀리 서쪽 밭에서 일하고 있는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구지? 묵묵히 일하는 저 사람은? 그날부터 싱찬은 그 청년을 눈여겨보게 되었답니다. 키가 훌쩍 크고 체격이 다부진 그 청년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다. 싱찬은 한 번도 말을 건네본 적은 없었지만 점점 그 청년이 좋아졌어요. 물론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답니다. 밭에서 거둔 채소들은 싱찬 내 두 식구가 충분히 먹고도 남았습니다. 싱찬은 남은 채소와 밤마다 짠 옷감들을 장에 내다 팔았답니다. 싱찬이 키운 채소는 값도 싸고 맛도 아주 좋아요. 그뿐이 아니야. 싱찬이 짠 옷감은 얼마나 튼튼하고 깨끗한지 몰라. 일솜시만 좋은 게 아니고 또 어찌나 영리한지요. 게다가 얼굴 또한 꽃같이 아름답지. 온 마을에 싱찬을 칭찬하는 소리가 자자했답니다. 마을 청년들은 그런 싱찬을 보려고 집 앞을 기웃기웃거렸어요. 여기저기서 싱찬을 며느리로 달라는 사람들로 줄을 섰답니다. 하지만 싱찬의 어머니는 딸을 시집 보내는 게 아쉬웠어요. 그래서 줄줄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모두 돌려보냈지요. 싱찬은 아직 어려서 내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다고 언제까지 나이찬 딸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얼마 뒤 어머니는 결국 싱찬을 시집 보내기로 마음먹었지요. 그 즈음 시우 호수가에 사는 쑥 영감네 집에서 심부름꾼이 왔습니다. 쑥 영감이 싱찬을 아홉째 아들의 색시로 삼고 싶다는 것입니다. 주인집 아홉째 아들은 건강하여 일도 잘하고 키도 크고 마음씨도 착하고 심부름꾼이 싱찬을 늘어놓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어요. 그 집은 안 돼. 직구가 너무 많아 우리 싱찬이 고생할 거야. 그때 싱찬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아홉째 아들이라면 혹시 서쪽 밭에서 말없이 일하는 얼굴이 거무스레하고 키가 헌칠한 사람 아닌가요? 그러자 심부름꾼이 손뼉을 딱 치며 말했습니다. 예, 맞아요, 맞아. 바로 그 사람입니다. 싱찬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말없이 일하던 그 청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멀리서 바라만 무았던 청년의 집에서 혼산말이 오다니 정말 꿈만 같았지요. 싱찬은 어머니께 얼른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형제가 없어서 그동안 너무 외로웠어요. 가족이 많은 집으로 시집가고 싶어요. 그러고는 심부름꾼에게 말했답니다. 저희 어머니와 함께 살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혼인을 하겠어요. 얼마 뒤 싱찬은 마음속에서만 사랑을 키웠던 그 청년, 쑥 영감의 아홉째 아들과 혼인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금실 좋은 부부로 온 마을에 소문이 났답니다. 싱찬은 윗사람에게는 정성으로 돼있고 아랫사람에게는 사랑으로 돼있지요. 어렵고 힘든 일은 도란도란 의논하여 정하였고, 집안일도 고루고루 공평하게 나눠서 했답니다. 식구가 많아 티격태격 말다툼이 있을 법도 했지만,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알뜰살뜰한 싱찬의 살림 솜씨로 재산도 나날이 늘어갔고, 곡간에는 곡식이 그득그득 쌓여갔답니다. 복덩어리야 복덩어리! 쑥 영감님네는 싱찬이 들어오고 나서 집안이 활짝 피었어. 어디 쑥 영감님네 집안뿐이야. 온 마을이 복받은 거지. 싱찬이 우리한테 좀 자래. 마을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싱찬의 칭찬으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싱찬은 가족뿐 아니라 이웃 사람들도 하나하나 잘 챙겨주었거든요.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아낌없이 나눠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 도와주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척척 내주었지요. 쌀이든 연장이든 망설이지 않고 빌려주었답니다. 살구 꽃같이 예쁜 싱찬 달 속의 선녀도 싱찬보다 못하네 부지런하고 영리한 싱찬 이 세상에 그 누가 싱찬보다 아름다울까? 이 세상에 그 누가 싱찬보다 지혜로울까? 마을 아이들까지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놀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어른들은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답니다. 온 마을에 살구 꽃처럼 예쁜 웃음꽃이 피어난 것입니다. 싱찬에 대한 소문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황제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욕심 많은 황제는 예쁘고 영리한 싱찬을 자기 곁에 두고 싶어졌지요. 싱찬을 나에게 데리고 오라 왕비로 삼겠다. 황제의 말에 대신이 곤란한 듯 말했습니다. 배하 싱찬은 결혼한 여자입니다. 만약 억지로 끌고 온다면 백성들의 원망이 클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당장 좋은 수를 생각해 보아라. 황제는 싱찬을 얼른 궁으로 불러들이고 싶었어요. 대신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황제의 귀에 대고 속닥속닥 귓속말을 했답니다. 어허,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나. 지금 당장 시우 호수로 가거라. 황제가 보낸 사자가 도착하자 온 마을이 술렁거렸어요. 모두들 좋은 일이려니 하고 기뻐했지요. 사자는 쑥 영감 내 집을 찾아가 황제의 분부를 받도록 했습니다. 어허, 황제의 유명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는 모두 알고 있겠지. 사자가 거들먹대며 말하자 식구들은 바짝 긴장했습니다. 너희 가족은 서로 도우며 집안을 일으켰다고 들었다. 그리하여 황제께서 상으로 이 살구를 내리셨으니 온 식구가 골고루 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여라. 만약 단 한 사람에게라도 살구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큰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사자의 말에 쑥 영감 내 가족들은 어쩔 줄 몰라 짤짤 맺습니다. 예? 이 작은 살구를 어떻게 나누어 먹는단 말입니까? 우리 식구는 모두 50명이 넘는데. 그러나 살구를 받아든 싱차는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곧 고개를 끄덕였지요. 싱차는 커다란 솥을 가져와 물을 가득 붓고 팔팔 끓였어요. 그런 다음 살구를 잘게 으깨 넣었지요. 금세 향긋한 살구차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황제께서 내리신 살구차이옵니다. 온 가족이 살구차를 정성껏 마셔서 황제의 은혜를 골고루 나누었지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 50명이 넘게 마시고도 살구차는 많이 남았답니다. 사자는 하는 수 없이 터덜터덜 궁으로 돌아갔지요. 황제에게 보고할 일이 걱정이었지만 한편으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싱찬, 과연 듣던 대로 아름답고 슬기롭군. 뭐라고?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사자로 갔던 대신의 이야기를 듣고 황제는 더욱더 싱찬을 데려오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궁리, 저 궁리 해보았지만 싱찬을 데려올 마땅한 구실은 떠오르지 않았지요. 싱찬을 지금 당장 내 앞에 데리고 오라. 황제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다짜고짜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신은 많은 병사를 이끌고 또다시 시우호수로 떠났어요. 시우호수가 마을에 도착하자 병사들은 쑥 영감 내 집을 빙 둘러 쌌습니다. 대신이 집 앞에서 크게 외쳤어요. 싱찬을 궁으로 데리고 오라는 황제의 명이시다. 싱찬은 당장 나오노라.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싱찬 내 집은 순식간에 초상집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나이 든 노인들은 혼이 빠져 갈팡질팡했고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논이 빨개지도록 펑펑 울었습니다. 싱찬의 어머니는 기절까지 하고 말았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단 말이오. 화가 난 싱찬의 남편과 형제들은 우르르 몰려나가 대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무기를 든 병사들 앞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지요. 싱찬 이 일을 어떡하면 좋단 말이오. 남편이 눈물의 글썽이며 말하자 싱찬은 걱정 말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싱찬은 침착하게 대신 앞으로 나아가 말했습니다. 제가 궁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구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싶으니 잠시 밖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말을 마치자 싱찬은 싱찬은 방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어렸을 적 살구 요정에게서 받은 그 금비녀였지요. 싱찬은 살구 요정이 가르쳐준 대로 금비녀를 세 번 두드리고 말했어요. 금비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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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아주 힘들었지만 난 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꼭 참았단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저히 내 힘으로 어쩔 수가 없구나. 우리 가족과 모든 살림살이 소와 말까지도 몽땅 시우 호수 속으로 데려가다오 저 심술 사나운 황제 손에서 벗어나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싱찬의 말이 끝나자마자 무서운 회오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람은 싱찬의 집을 둘러싸고 있던 대신과 병사들을 저 멀리로 날려보냈지요. 그러고는 눈 깜짝할 새에 싱찬의 가족과 집, 소와 말까지 모두 시우 호수 속으로 데려갔답니다. 바람이 그치자 대신이 흙먼지를 털며 절록절록 걸어와 호수를 바라보았어요. 호수 가운데에 굴뚝 하나가 빠끔히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굴뚝마저 물속으로 쑥 가라앉았어요. 그 이후로 어느 누구도 싱찬의 가족을 볼 수 없었답니다. 쑥 영감네 식구들이 보고 싶구먼. 마을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쑥 영감네 이야기를 하며 그리워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사는 한 사람이 쟁기를 빌릴 데가 없어 쩔쩔매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쑥 영감님네는 분명 호수 속에 살고 있을 거야. 그러니 부탁을 하면 들어주겠지. 그 사람은 글을 써서 호수에 띄웠습니다. 싱찬 내가 쟁기가 없어서 밭을 걸지 못하고 있다오. 며칠만 좀 빌려주시오. 그랬더니 정말 호수 밑에서 쟁기가 쑥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필요한 게 있으면 글을 써서 호수에 띄우곤 했답니다. 가래가 필요하면 가래를, 호미가 필요하면 호미를 빌려달라고 글을 띄웠지요. 심지어 마리나 소까지 빌려다 쓰곤 했어요. 호수 속에 살면서도 싱찬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빌려주곤 했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런 싱찬에게 모두 고마워했지요. 그렇게 세월이 한참 흐른 후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싱찬 내에서 접는 의자 네 개를 빌렸다가 그만 욕심이 생겨 돌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 일이 있은 후부터는 마을 사람들이 아무리 글을 띄워도 호수 위로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불행과 두 형제 옛날 러시아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농부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는데 순박한 형에 비해 동생은 샘이 좀 많았지요. 그래도 형제는 아버지를 도와 농사를 지으며 간란하게 살았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농부는 세상을 떠나고 형제는 장가들 나이가 되었어요. 형제는 이리저리 신부감을 찾던 끝에 마침 한날 한시에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은 가난한 집 딸과 동생은 부잣집 딸과 혼례를 울렸어요. 그러고는 아버지가 물려준 집에서 모두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엔 두 부부가 오순도순 잘 지냈답니다. 형제의 아내들끼리 태격태격 말다툼을 벌이기 전까지는 말이지요. 이봐 내가 형과 결혼했으니 당연히 윗사람이라고 흥 내가 더 부자인데다 생활비도 더 많이 내니까 내가 윗사람이지 그때부터 두 사람은 틈만 나면 집이 떠나가라 소리를 빽빽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그만 좀 싸워요. 형제가 아무리 말려도 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삿대질하며 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제 사이도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었지요. 참다 못한 형제는 국립 끝에 따로 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서 말이지요. 하지만 재산이라고 해야 허름한 집 한 채와 손바닥만한 땅뿐이었습니다. 따로 살게 되니 집안은 금세 조용해졌어요. 더 이상 아내들끼리 싸울 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말았답니다. 여보, 이러다가는 저 많은 애들을 다 굶겨 죽이겠어요. 형 내 살림이 바닥나고 만 것입니다. 동생과 나눈 재산은 얼마 안 되지요. 줄줄이 낳은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커가니 그럴 수밖에요. 형이 새벽부터 한 밤중까지 열심히 일해도 끼니조차 때우기 어려웠습니다. 여보, 서방님 댁에 가서 도움이라도 청해보세요. 보다 못한 아내가 형을 졸랐지요. 동생 내는 걱정거리 하나 없이 넉넉했거든요. 다음날 아침 형은 동생을 찾아가 사정했습니다. 아우야, 먹을 것 좀 있으면 도와다오. 네, 형수와 조카들이 벌써 며칠째 굶고 있단다. 하지만 동생은 어른보다 더 차갑게 딱 잘라 거절했지요. 형님 내 일이니 형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는 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형은 하는 수 없이 터덜터덜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뱃속에서는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합창이라도 하듯 울려댔지요. 형은 아이들을 굶기지 않으려고 더욱 열심히 일했답니다. 남의 집 허드렛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잠시도 쉬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섯이나 되는 아이들 입을 감당하기에는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국립 끝에 버려진 밭이라도 찾아 농사를 짓기로 했답니다. 밭을 가려면 말이 있어야 하는데 형은 내키지 않았지만 다시 한 번 동생을 찾아가 부탁했어요. 아우야 너희 집 말을 딱 하루만 빌려주렴. 밭을 갈아 농사를 지으려 해도 말이 없어서 그런단다. 동생은 못마땅한 얼굴로 마지못해 허락했지요. 저기 밭에 있으니 끌고 가세요. 대신 딱 하루만 해요. 형은 너무 기뻐 얼른 동생의 밭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밭에 도착한 형은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답니다. 웬 낯선 남자 두 명이 동생의 밭에서 말을 부리며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보시오 대체 누군데 남의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요? 형은 낯선 남자들을 향해 소리쳤지요. 그런데 이 남자들은 형의 말은 들은 채 만 채 계속 일만 하는 겁니다. 이보시오 내 동생의 밭에서 당장 나오시오. 형은 더욱 큰소리로 호통을 쳤어요. 그제야 남자들이 밭에서 나오며 대답했습니다. 우린 바로 당신 동생의 행운이에요. 당신 동생은 우리 덕분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배불리 먹고 놀며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요. 일은 우리가 다 해주거든요. 그 말에 형은 잘못 들었나 싶어서 자기 귀를 이리저리 잡아당겨 보았어요. 그러고는 잠시 생각하더니 갑자기 남자들에게 다가가 물었지요. 저 그렇다면 내 행운은요? 내 행운은 도대체 어디 있지요? 음 당신 행운은 아마 저 아래 덤불숲 밑에서 붉은 옷을 입고 누워있을 거예요. 자기 할 일은 하지 않고 밤이나 낮이나 늘어져 잠만 자는 걸요. 형은 남자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덤불숲으로 달려가 자신의 행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큰 나뭇가지를 꺾어들고 정신없이 덤불숲을 헤쳤지요. 그랬더니 정말 그곳에 붉은 옷을 입은 남자가 누워 쿨쿨 자고 있는 겁니다. 이봐 당장 일어나 일어나라고 형은 자고 있는 남자를 마구 흔들어 깨웠습니다. 아니 누가 곤히 잘 자고 있는 나를 깨워 남자가 버럭 짜증을 내며 번쩍 눈을 떴지요. 그러자 형은 다짜고짜 고암부터 질렀습니다. 다른 행운은 다들 주인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데 너는 주인이 굶어죽든 말든 팔자 좋게 잠만 자고 있단 말이냐? 형은 당장 가서 농사를 지으라며 윽박 질렀답니다. 그런데 형이 아무리 목이 터져라 고암을 쳐도 행운은 귓구멍만 후비적 후비적 하며 딴청을 피웠습니다. 설마 저더러 버려진 밭을 갈라는 건 아니죠? 저한테 그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오히려 행운이 큰 소리 칠 판 이었지요. 형은 속이 타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네가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니까 우리 식구들이 다 굶어죽게 생겼잖아. 그러자 행운도 맞받아 쳤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난 농사는 못 지어요. 안 짓는다구요. 형은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답니다. 그런데 한참 딴청만 피우던 행운이 느닷없이 말했습니다. 주인님 차라리 장사를 하세요. 장사라면 제가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어요. 형은 더욱 기가 막혀 소리쳤습니다. 당장 떼울 끼니도 없는데 무슨 수로 장사를 하라는 거야? 장사를 하려면 미천이 있어야지. 아휴 형은 답답한지 한숨만 푹푹 내쉬었습니다. 그러자 행운이 발 딱 일어나며 말하는 겁니다. 하하 그건 걱정 마세요. 주인님은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일러주는 말이 아내의 헌옷을 장에 내다 팔라는 것입니다. 다음엔 그 돈으로 새옷 두 벌을 사서 비싸게 팔고 그 다음엔 새옷 세 벌을 사서 팔고 네 벌을 사서 팔고 행운이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자 형은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행운이 농사는 도와주지 않을 태세 였거든요. 형은 집으로 오자마자 아내에게 이사를 가자고 했지요. 예? 갑자기 이사는 왜요? 아내는 자다가 웬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지요. 도시로 가서 장사를 할 거예요. 그러니 어서 짐을 꾸려요. 그 말에 아내는 더더욱 놀랐지요. 오늘 당장 굶어죽게 생겼는데 장사라니요? 그러자 형은 딱 잘라 말했답니다. 앞으로는 끼니 걱정 안 하도록 해줄 테니 걱정마요. 이쯤 되니 아내도 더 이상 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식구들이 짐을 다 챙기고 막 떠나려고 할 때였어요. 갑자기 집안에서 흐느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니 내 집에서 이렇게 슬피 오는 게 대체 누구요? 형이 뒤돌아보며 크게 소리쳤어요. 그러자 어딘가에서 웬 낯선 남자가 불숨 나오는 겁니다. 흐 주인님 저예요. 주인님의 불행이라고요. 불행이라는 말을 듣자 형은 눈초리를 지켰습니다. 그래 그런데 왜 그리 슬피 우는 거냐 여태 주인님 곁에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저만 버려두고 가신다니까 슬퍼서요. 불행은 눈물까지 철철 흘렸지요. 형은 그런 불행을 유심히 바라보았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형이 입가에 미소를 잔뜩 머금으며 말했습니다. 불행아 내 널 이곳에 버려두지 않고 함께 데려갈 테니 이제 그만 울음을 그치렴. 정말요? 주인님 고마워요. 불행은 금세 울음을 그치고 연방 번글거렸습니다. 형은 얼른 아내에게 큰 상자를 하나 가져오라고 했어요. 자 불행아 어서 상자 속으로 들어가렴. 함께 가자. 형의 말에 불행은 상자 속으로 냉큼 들어갔지요. 불행이 들어가자마자 형은 재빨리 상자에 달린 자물쇠를 꽁꽁 잠갔습니다. 그러고는 상자를 집 뒷마당 땅 속 깊숙이 묻어버렸답니다. 이 못된 불행아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이렇게 마지막 인사도 잊지 않았지요. 도시로 나온 형은 행운이 시킨 대로 맨 먼저 아내의 헌옷 한 벌을 장에 가져갔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낡은 옷을 누가 사요. 아내는 얼굴을 찌푸리며 걱정을 늘어놓았지요. 하지만 그런 걱정은 금방 사라졌답니다. 어느 부잣집 부인이 마음에 든다며 아주 비싼 값을 사갔거든요. 형은 기뻐할 세도 없이 그 돈으로 당장 새옷 두 벌을 샀습니다. 그리고 바로 비싼 값을 팔아치웠지요. 또 새옷 세 벌을 사서는 더 비싼 값을 팔았고 장사는 거짓말처럼 잘되었습니다. 거봐요. 제가 뭘 했어요. 제가 장사는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행운이 으스대며 속삭였지요. 장사를 잘하기로 소문난 형은 금세 도시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장사를 잘하세요? 비법 좀 가르쳐 주세요. 형에게 장사하는 법을 배우겠다며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 정도였습니다. 남들은 다 망하는 장사도 형이 하면 성공했거든요. 그야 행운이 형과는 함께 했기 때문이죠. 형네 식구들은 이제 끼니 걱정은 커녕 커다란 집에서 좋은 것만 먹고 멋진 옷만 입게 되었답니다. 형에 대한 소문은 샘 많은 동생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먹을 것이 없어 밥을 끌어왔던 형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다고? 동생은 가만히 있어도 배가 살살 아팠어요. 그래서 당장 형에게 달려갔지요. 형님 끼닉거리도 없던 형님이 무슨 수로 이렇게 부자가 되셨어요? 동생은 형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물었습니다. 그저 오래도록 따라다니던 내 불행을 땅속 깊이 묻었을 뿐이란다. 형의 말을 듣자 샘 많은 동생은 귀가 쫑긋 섰지요. 그러고는 무슨 꿍꿍이 샘인지 형의 불행이 묻힌 곳을 꼬치꼬치 캐물었답니다. 어디에다 묻었는데요? 응, 전에 살던 우리 집 뒷마당 나무 밑에다 깊숙해 묻었지. 불행이 묻힌 곳을 알아내자 동생은 부리나케 옛날에 형이 살던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러고는 재빨리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지요. 불행아, 어디 있니? 어서 나와라. 어서 나와서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야 하지 않겠니? 동생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행을 부르며 땅을 팠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파니 마침내 커다란 상자가 나타났어요. 동생은 얼른 자물쇠를 풀었습니다. 그러자 상자 안에서 불행이 툭 튀어나왔지요. 아, 답답해 죽는 줄 알았네. 불행은 영겁 후 숨을 들이 마셨답니다. 동생은 불행에게 다가가 속삭였어요. 예, 불행아, 형님이 계신 곳을 가르쳐줄 테니 어서 돌아가렴 무나. 가서 예전처럼 가난뱅이로 만들어야지. 그러자 불행이 셀쭉거리며 대답하는 겁니다. 싫어요. 당신 형님처럼 나쁜 사람에게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절 데려간다 하고선 땅속 깊이 묻어버린 걸요. 그러다니 동생에게 바싹 다가와 팔짱을 쏙 끼지 않겠어요? 하지만 당신은 참 좋은 분이에요. 절 세상에 다시 꺼내주었으니까요. 전 이제부터 당신 곁에만 있을 거예요. 주인님. 순간 동생은 기겁하며 불행을 떼어내려고 했지요. 하지만 거머리처럼 착 달라붙어 있는 불행을 무슨 수로 떼어내겠나요? 얼마 뒤 샘 많은 동생은 가난뱅이 중에 최고 가난뱅이가 되고 말았답니다. 불행이 늘 따라다니며 하는 일마다 모두 망쳐놓았거든요. 오늘의 동화 곱내 곡에 대한 편견 옛날 옛적에 웅촌 곡천 서쪽 마을 서쪽 하루가 멀다 하고 곡소리가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또 죽었어?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마을의 청년들이 이유 없이 자살을 하거나 사고를 당해 죽는 일이 잦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걱정하던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점쟁이를 부릅시다. 금방에 용한 점쟁이를 불러 마을 구슬합시다. 구슬한 후 마을을 살펴보던 점쟁이가 말했습니다. 곱내 고개를 막아 기러기의 날개 쭉 찐대 거길 잘라버렸으니 복을 못 받는 거야. 마을 사람들은 점쟁이의 말을 들은 직후 공내 고개를 막아서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게 했어요. 구슬한 후 4,5일 가는 아무도 공내 고개 근처로 가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알았지? 마을 사람들은 당장 먼 길을 돌아다니려니 불편이 컸습니다. 시간은 곱절로 들고 힘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많이 들었지요. 어느 강큰 청년이 마을 사람들 몰래 곱내 고개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딱 한 번만 아무도 모르게 혼자 다녀오지 뭐. 이 청년이 곱내 고개를 지나왔는데 마을은 편안하기만 했습니다. 그 뒤부터 청년은 계속 곱내 고개를 다녔어요. 서서히 다른 청년들도 곱내 고개를 다녔지만 아무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러다가 다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청년들은 불안했지만 불편한 것이 더 싫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던 일은 생기지 않았어요. 결국 마을 사람들 모두가 곱내 고개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막혔던 길이 다시 열렸지만 이전과 같은 불행한 일은 없었답니다. 오늘의 동안 공자의 말씀 서당에서 혼장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날이 더워 그런지 아이들은 나르네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아이는 읽으라는 글은 안 읽고 꾸벅꾸벅 졸았지요. 이를 보다 못한 혼장이 공부는 안 하고 졸면 돼. 어젯밤에 뭐 했어? 하며 그 아이를 호되게 나무랐습니다. 혼장은 책 읽기를 마친 아이들에게 배운데를 외우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배운 글을 큰 소리로 외웠습니다. 조금 전에 졸다가 혼줄이 난 아이가 머리를 들어 혼장을 슬쩍 바라보았어요. 혼장도 몸이 나른한지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혼이 났던 아이가 싱긋 웃고 나서는 선생님 하고 혼장을 불렀지요. 아이가 부르자 혼장은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리고 졸지 않은 척 자세를 바로잡았지요. 선생님도 조시네요. 뭐라고 뇌가 존다고 혼장은 애써 졸음을 감추었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고 있을 때 선생님께서 졸고 계셨어요. 혼인한 아이는 혼장에 졸고 있었다는 걸 아이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혼인한 아이 말에 서당 아이들은 실컷 웃었습니다. 혼장은 멋져거 하며 이놈아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아까는 내가 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공자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눈을 감은 거야. 공자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너희들을 잘 가르치려고 눈을 감았던 거란 말이야. 알았냐? 혼장의 말은 얼른 듣기에 그럴듯 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혼장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주 근사한 변명을 했던 것이지요. 선생님이 거짓말을 다 하시네. 공자님이 언제 돌아가셨는데 공자님을 만나셨다는 거야. 혼인한 아이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혼장이 책을 읽을 때 꾸벅꾸벅 조는 척을 했습니다. 그러자 혼장은 너 이놈 또 졸고 있느냐? 하고 아이를 야단쳤습니다. 전 졸지 않았습니다. 어허 이놈 봐라 아직도 정신을 자리지 못하겠느냐? 선생님 저도 공자님 말씀을 들으려고 눈을 감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존 것이 아닙니다. 아이는 그럴 듯하게 둘러댔습니다. 그래 공자를 만났더냐? 혼장은 눈을 껌뻑이며 물었습니다. 예? 아이는 거짓말로 대답했어요. 그래 공자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제가 물었지요? 뭘 물었단 말이냐? 아까 우리 선생님을 만나셨냐고 물었더니 아이는 여기까지 말하고는 말을 더 하지 않았습니다. 어서 말을 계속 해보아라. 공자님은 선생님을 만나지 못하셨다고 하던데요? 아이의 말에 혼장의 얼굴은 홍당모 처럼 붉어졌습니다. 서당 안에는 더위를 잊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답니다. 오늘의 동화 잘 잊어먹는 사람 까마귀 정신이란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할 일을 잊어먹기 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금방 금방 잘 잊어먹는 사람을 까마귀 까마귀 정신이라고 말하지요. 옛날에 까마귀 정신인 김생원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생원이란 조선시대의 진사와 생원을 뽑는 과거에 합격한 사람을 말합니다. 김생원이 길을 가다가 덥고 다리가 아파 쉴 곳을 찾았습니다. 어디 앉아서 쉴까 둘레둘레 고개를 길게 뽑고 찾다가 저기가 좋겠는데 꼭대기 쪽에 맑은 물이 흐르는 냇가가 보였습니다. 사람도 없겠다. 냇물에 들어가면 시원하겠는데 까마귀 정신인 김생원은 냇가로 가서 두루마귀와 갓을 벗어 나뭇가지에 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바지와 버성과 신은 바위 위에다 벗어놓고 냇물에 첨벙하고 들어가 찬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아, 시원하다. 김생원은 한참 더위를 식히며 몸을 씻다가 나무 위를 보았습니다. 나무 위에는 갓과 두루마귀가 걸려 있었지요. 이것은 아까 김생원이 벗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저기에 누가 멀쩡한 갓과 두루마귀를 벗어놓고 갔지? 얼씨구 누가 입고 가기 전에 얼른 내가 입어야지. 김생원은 얼른 물에서 나왔습니다. 아니, 저 바위 위에 옷도 벗어놓았잖아. 이거 웬떡이야. 신발도 입고 벗언도 입고 오늘 아주 재수가 좋은 날인데 저것도 내가 신어야지. 김생원은 좋아서 입이 찢어져라 벙글벙글 웃으며 그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자기가 벗어놓은 자기 것들이었지요. 그러나 정신이 워낙 들락날락하여 제 것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김생원은 시원하게 몸을 잘 씻고 옷을 얻었다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김생원이 가던 길을 가다가 스님을 만났습니다. 소승이 무난들입니다. 스님이 김생원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소승이란 스님이 자기를 낮춰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 사시는 스님입니까? 예, 저 너머에 삽니다. 그럼 함께 가시죠. 두 사람은 길동무가 되어 함께 길을 갔습니다. 조금 가다가 김생원이 또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에 살죠? 이 너머에 삽니다. 아, 그러시군요. 두 사람은 잠자코 길을 갔습니다. 얼마쯤 가다가 김생원이 또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절에 계시죠? 이번에는 스님이 기가 막히는지 김생원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 너머에 있는 암자에 있소이다. 스님은 이렇게 대답하고는 바보같이 생긴 사람을 놀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여보시오 날도 저물었는데 주막에 가시죠. 소승이 약주를 대접해드리지요. 예? 술을요? 스님이 술을 사준다고 하자 김생원은 좋아라 얼른 주막으로 갔습니다. 스님은 김생원에게 술을 잔뜩 마시게 했습니다. 김생원이 술을 너무도 많이 마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되자 스님은 너무 취하셔서 이대로는 못 가시겠습니다. 그러니 한숨 푹 주무시고 내일 떠나시지요. 스님은 주막집 방으로 갔습니다. 김생원은 세상 모르게 코를 골며 곤하게 잤습니다. 놀려줄 때는 바로 이때다. 스님은 김생원의 머리를 빡빡 깎았습니다. 그리고 그리고는 자기가 쓰고 있던 속낙을 씌웠지요. 또 옷을 재다 벗기고 자기가 입고 있던 옷과 장삼을 김생원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김생원이 입던 옷을 입고는 주막을 빠져나왔지요. 날이 새어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 잘 잤다. 김생원은 일어나 방안을 휘둘러보고는 자기 옷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만져보았지요. 어허 그거 참 이상하다. 스님은 여기 있는데 나는 어디로 갔길래 없지. 스님을 여기다가 놔두고 나는 어디로 갔느냐 말이야. 하면서 김생원은 자기를 찾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이항복과 감나무 오성 이항복이 14살 되던 늦가을 이었습니다. 그는 마당가 감나무에 달린 먹음직스러운 홍시를 보니 그만 먹고 싶어졌습니다. 마당쇠야 저 감나무에 올라가 홍시 몇 개만 따오너라 마당쇠는 감나무에 올라 감을 땄습니다. 그런데 역집 담너머로 뻗은 가지에 홍시는 따지 않고 이항복 내 마당으로 뻗은 가지에서만 홍시를 땄습니다. 이를 지켜본 이항복이 말했어요. 마당쇠요. 저 담너머로 뻗은 가지에 달린 것을 먼저 따거라. 도련님 그건 안됩니다. 어째서 안된다는 거냐? 그건 옆집 몫입니다. 담너머로 뻗은 가지에서 감을 땄다가는 옆집 하인농들에게 얻어 터집니다. 마당쇠는 홍시를 몇 개 따고는 감나무에서 내려오더니 도련님은 그 댁이 어떤 댁인지 모르십니까요? 이놈아 내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른단 말이냐? 권참의 댁이 아니냐? 잘 아시면서 어찌 그런 일을 시키십니까요? 이놈아 가지가 그 집으로 뻗었다고 그 집 몫이라니 말이 되느냐? 감나무는 우리 것이 틀림없지 않느냐? 우리 감을 우리가 따는데 누가 뭐란단 말이냐? 그 댁은 새도가 당당해 그쪽 가지에 달린 홍시를 땄다가는 혼쭐 납니다요. 마당 세 마리 화가 난 이 항복은 권참의 댁 하인들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기로 마음먹고 옆집으로 갔습니다. 솟을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창지기가 달려 나오면서 옆집 도련님께서 어인일로 오셨소? 하고 은근히 거드름을 비웠습니다. 그러나 이 항복은 태연하게 권참의 께선 댁에 계신가? 하고 당당하게 물었지요. 네, 그렇습니다만 어인일로 오셨는지요? 좀 여쭐게 있어 그러네 지금 사랑해 계시는가? 소인이 먼저 대감께 아래지요. 그럴 것 없네. 내가 직접 찾아뵐 테니 비키게 이 항복은 성큼성큼 사랑으로 갔습니다. 권참이는 병설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항복이 권참의 대감 계시옵니까? 하고 말하자 권참이가 대답 했습니다. 누구요? 그런데 갑자기 이 항복이 팔을 힘차게 뻗어 문 창호지를 뚫고 주먹을 방 안으로 들이밀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권참이는 크게 노하며 어느 놈이 무험하게 장난을 하느냐? 하고 호령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항복은 조금도 겁을 내지 않고 소인은 옆집에 사는 이 항복이 옵니다. 그럼 넌 이 참 찬 아들이 아니냐? 그러하옵니다. 그제야 권율대감이 문을 열고 보니 틀림없는 입참찬의 아들이었습니다. 지체 있는 양반집 아들이 어째서 이런 상스런 장난을 하느냐? 창호지를 뚫고 방 안으로 뻗은 이 주먹은 누구의 주먹입니까? 어허 이놈 보게나 그야 내놈 주먹이지 어느 누구 주먹이란 말이냐? 내 팔에 달려있는 주먹이 아니더란 말이냐? 그러자 이 항복은 빙글에 웃으며 방에 들어간 주먹은 분명히 제 팔에 달려있는 주먹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대감님 방 안에 들어가 있으니 대감댁 주먹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권율은 어이가 없어서 이놈아 내 주먹이 비록 방 안에 들어와 있다 해도 내 주먹이 분명하지 않느냐? 그럼 이 주먹은 분명 제 주먹이란 말씀이시지요? 그여 물론이지 그럼 한 말씀 더 여쭙겠습니다. 제 집 감나무가 대감댁 담 너머로 뻗었는데 그 가지에 달린 감은 어느 집 감입니까? 그제서야 이항복의 뜻을 알게 된 권율은 그의 청명함에 탄복하여 미소지으며 내 집 감나무에 열려있는 광은 내 것이지 누구 것이겠느냐? 하고 이항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째서 대감댁 하인들은 우리 감나무에 달린 감을 우리가 따는데 못 따게 하는 것이옵니까? 허허 그런 일이 있었느냐 난 모르는 일이구나. 그러시다면 한 말씀 더 여쭙겠습니다. 만일 대감께서 실수를 하셨는데 누가 그 책임을 물으면 그건 내 손이 한 일이어서 모른다고 하실 것이옵니까? 이항복의 추궁이 아이답지 않게 매사워 권율은 어하니 벙벙해졌습니다. 그럴 수야 없는 일이지 손은 내 뜻에 따라 움직였으니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하느니라. 하고 대답한 권율은 그제서야 이항복 개교에 넘어간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 권율은 이항복의 비범함을 아껴 마침내 그를 사위로 맡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하늘에 올라간 일곱 쌍둥이 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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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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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 천하 에 살았는데 아주 멋진 젊은이로 하늘 나라에서도 소문이 자자 했답니다. 칠성 님을 한번 본 하늘 나라 선녀들은 가슴이 설레서 잠을 이루지 못했대요. 이렇게 칠성님이 멋지다는 소문을 듣고 땅속 나라 지하궁에 사는 매화 부인이 칠성님에게 중매장일을 보냈어요. 칠성님이 18살 때였지요. 하지만 칠성님은 어찌나 콧대가 높은지 중매장일을 만나보지도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매화 부인이 두 번째 중매장일을 보내자 이번에는 이러쿵저러쿵 트집을 잡아 돌려보냈어요. 매화 부인이 세 번째 중매장일을 보내자 그제서야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혼인 날이 되자 칠성님은 천하궁을 나섰어요. 오른쪽에는 큰 양산을 세우고 왼쪽에는 긴 장대를 세워 무지개 다리를 놓고 땅속 나라 지하궁으로 갔답니다. 매화 부인 집에서는 마당에 여덟 폭 병풍을 둘러치고 온갖 꽃과 암탉, 장딱을 쌍 맞추어 혼례상을 차려놓고 있었지요. 칠성님과 매화 부인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혼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와 땅속 나라의 중간인 이 세상에 집을 마련하고 달콤 새콤하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10년이 지나도 아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부인, 다른 사람은 내 나이에 아들딸 재롱을 보며 사는데 우리는 아직 자식이 없구려. 그럼 하늘에 공을 들여서 아기를 낳아봅시다. 칠성님과 매화 부인은 뒤뜰에 재단을 쌓고 석 달 열흘 동안 온 정성을 다해 하늘에 기도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매화 부인은 꿈을 꾸었습니다. 발 아래로 별 7개가 떨어져서 치마 폭에 주워담고 보니 꿈이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매화 부인은 아기를 가졌어요. 열 달이 지나 아기를 낳을 때가 되자 칠성님은 삼신 할머니께 정성껏 빌었지요. 아기를 잘 낳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입니다. 삼신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매화 부인은 크게 힘들이지 않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매화 부인은 조금 있다가 또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번에도 아들이었지요? 다시 조금 있다가 또 아기를 낳았어요. 이번에도 역시 아들이었습니다. 매화 부인은 계속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들 일곱 쌍둥이를 낳은 겁니다. 아기를 낳았다는 말을 듣고 칠성님은 헐레벌떡 방으로 뛰어들어갔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일곱 명이나 되는 아기들이 고물거리고 있는 겁니다. 칠성님은 너무나 기가 막혀 그만 털썩 주저앉았어요. 여보, 매화 부인, 날짐승도 들짐승도 새끼 일곱이면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한꺼번에 일곱 쌍둥이를 낳을 수 있소? 남들 일곱 쌍둥이를 낳고 싶어 낳았겠소. 삼신 할머니가 아들 일곱을 점지해 주셨으니 잘 키워야지 어쩌겠소. 나는 젖 없어서 못 키우겠소. 젖엔 내가 먹일 테니 걱정 마시오. 나는 밥 없어서 못 키우겠소. 밥도 내가 지어 먹일 테니 걱정 마시오. 아무튼 나는 못 키우겠소. 칠성님은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러자 매화 부인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여보시오 칠성님, 아기나키를 바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못 키운다는 말이 웬 말이오? 나는 당신한테 정 떨어져서 못 살겠으니 염라대왕한테나 가겠소. 당신은 천하궁에 가서 세장가나 가시오. 이라고서 매화 부인은 그 길로 세상을 떠나 염라대왕에게 가버렸습니다. 칠성님은 일곱 쌍둥이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꽃 광주리에 주섬주섬 담아서 강으로 갔어요. 아기들을 버리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꽃 광주리를 강에 막 던지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며 옥황상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일곱 쌍둥이는 하늘이 내리나 긴데 어찌 함부로 버리려고 하느냐. 하루에 젖 세 번, 밥 세 번, 물 세 번만 먹이면 달 없이 잘 클 것이니 어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칠성님은 하는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지요. 하지만 여전히 아기들에게 정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곱 쌍둥이를 유모에게 맡기고 하늘나라 천하궁으로 올라가 옥냐부인에게 새 장가를 가버렸어요. 이래서 칠성님의 일곱 쌍둥이는 부모 없이 유모 손에 자라게 되었답니다. 하루에 젖 세 번, 밥 세 번, 물 세 번을 먹였더니 일곱 쌍둥이는 아무 탈 없이 튼튼하게 자랐어요. 일곱 살이 되자 유모는 일곱 쌍둥이를 서당에 보내 글공부를 시켰지요. 하루는 일곱 쌍둥이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더니 유모에게 물었습니다. 유모, 우리 아버지는 누구고 우리 어머니는 누구예요? 다른 아이들은 다 부모님이 있는데 왜 우리한테만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거죠? 너희 어머니는 지하궁의 매화부인인데 너희들을 낳자마자 세상을 버리고 염라대왕한테 갔단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는 천하궁의 칠성님인데 너희를 나한테 맡기고 천하궁 옥냐부인한테 새 장가를 갔단다. 이 말을 듣고 일곱 쌍둥이는 곧바로 아버지를 찾아 천하궁으로 떠났습니다. 일곱 쌍둥이는 석 달 열흘 동안 걸어 하늘나라 천하궁 칠성님의 집으로 갔어요. 하지만 칠성님은 일곱 쌍둥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너희들이 내 자식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만약 내 자식이라면 바닥을 밟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와 보거라. 일곱 쌍둥이는 발을 댄 채 방 안으로 스르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칠성님이 말했어요. 만약 너희들이 내 자식이라면 내 피와 너희들 피가 합쳐져야 한다. 이 은쟁반에 피 한 방울씩 떨어뜨려 보아라. 일곱 쌍둥이는 은쟁반에 피 한 방울씩을 떨어뜨렸지요. 칠성님도 피 한 방울을 은쟁반에 떨어뜨렸어요. 그러자 칠성님의 피와 일곱 쌍둥이의 피가 한 곳으로 모여 합쳐졌습니다. 그제서야 칠성님은 일곱 쌍둥이를 부둥켜 안고 기뻐했어요. 너희들은 내 자식이 맞다. 내가 떠날 때는 갓난아기더니 이렇게 컸구나.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이제부터 아버지하고 같이 살자. 그날부터 일곱 쌍둥이는 아버지 칠성님과 함께 살게 되었지요. 칠성님은 온갖 정성을 다해 일곱 쌍둥이를 길렀답니다. 그러자 새 엄마인 옥녀 부인이 일곱 쌍둥이를 몹시 미워했어요. 미워하다 미워하다 끝내는 일곱 쌍둥이를 죽이기로 했지요. 옥녀 부인은 산 너머에 있는 점쟁이 소강조를 찾아가 온갖 보석을 내어주면서 말했습니다. 며칠 뒤에 칠성님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느냐고 물을 것이요. 그러면 일곱 쌍둥이의 간을 먹어야 낫는다고 하시요. 이런 뒤에 옥녀 부인은 꾀병을 알았습니다. 칠성님이 아무리 좋은 약을 지어다 주어도 낫지를 않았지요. 며칠 뒤 칠성님은 점쟁이 소강조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병이 낫는데 아무리 약을 써도 낫지를 않소.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겠소. 소강조를 옥녀 부인이 일러준 대로 말했지요. 일곱 쌍둥이의 간을 먹이면 낫겠습니다. 뭐라고? 아니 어떻게 자식의 간을 먹인단 말이오? 칠성님은 너무나 놀라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소강절에 집에서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쩔거나 부인을 죽게 내버려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부인을 살리자고 자식을 죽일 수도 없고 일을 어찌해야 좋을까 일하고 걸어가는데 저만 치서 일곱 쌍둥이가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점쟁이가 뭐라고 하던가요? 어떻게 해야 새엄마 병이 낫는데요? 칠성님이 차마 말을 못하고 머뭇거리자 일곱 쌍둥이가 졸랐습니다. 아버지 말씀만 하세요. 저희들이 새엄마 병을 낫게 해드리겠어요. 칠성님은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일곱 쌍둥이에게 점쟁이의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일곱 쌍둥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너무 걱정 마세요. 새엄마를 살릴 수만 있다면 저희 간을 빼어드리겠어요. 어서 집으로 가요. 그런데 그때 숲 속에서 사슴 한 마리가 뛰어나와 길을 가로막고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칠성님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데 감히 죽이려고 하오? 너는 누구냐? 나는 이 아이들 어미인 매화 부인이오. 당신이 우리 아이들을 죽게 할 것 같아서 사슴으로 변하여 달려온 것이오. 아이들은 내가 돌보고 있을 테니 이 간을 가져다 옥녀 부인에게 주시오. 앞문으로 주고 뒷문으로 엿보시오. 사슴은 칠성님에게 간 일곱 개를 주고는 일곱 쌍둥이와 함께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칠성님은 간을 가지고 집으로 와서 옥녀 부인을 방에 넣어주었어요. 그리고 뒷문으로 가서 옥녀 부인이 어떻게 하는지 몰래 엿보았지요. 그런데 옥녀 부인은 간을 먹는 척만 하고는 요강 속에 넣었다가 헛간에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병이 다 나았다면서 잔치를 벌이자고 했어요. 그제서야 칠성님은 옥녀 부인의 속셈을 알아챘지만 일단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판이 한창 흥겹게 벌어지고 있을 때 일곱 쌍둥이가 집 안으로 불쑥 들어왔어요. 옥녀 부인은 일곱 쌍둥이를 보고 기겁을 했지요. 칠성님은 커다란 칼을 가져다가 칼날은 일곱 쌍둥이에게 칼등은 옥녀 부인에게 향하게 하고 하늘에 빌었습니다. 옥황상제님, 옥녀 부인이 죄 없으면 그대로 두시고 일곱 쌍둥이가 죄 없으면 칼날과 칼등을 바꿔주십시오. 그러자 옥녀 부인을 향해 있던 칼등이 칼날로 바뀌고 일곱 쌍둥이를 향해 있던 칼날은 칼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하고 옥녀 부인에게 떨어졌어요. 번개를 맞은 옥녀 부인은 새까만 두더지가 되어 땅 속으로 기어들어갔지요. 너무나 큰 죄를 지었으니 감히 하늘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부터 두더지는 땅 속을 기어다니며 살게 된 거랍니다. 일하고 난 뒤 칠상님이 일곱 쌍둥이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소원을 말해봐라. 이제부터 너희가 하자는 대로 다 할 테니. 저희도 다른 아이들처럼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알았다. 너희 어머니를 찾으러 가자. 칠상님은 일곱 쌍둥이를 데리고 염라대왕에게 갔습니다. 염라대왕님, 매화 부인을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주시지요. 하지만 염라대왕은 무뚝뚝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 이곳에 온 사람은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소. 그러자 일곱 쌍둥이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사정을 했습니다. 염라대왕님, 저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어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게 저희 소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염라대왕은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매화 부인을 세상으로 돌려보내주었지요. 이렇게 해서 일곱 쌍둥이는 부모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 뒤 칠성님은 사람들을 오래오래 살게 해주는 신이 되었고 일곱 쌍둥이는 하늘에 올라가 북두 칠성이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원숭이의 선물 옛날 어느 곳에 자식도 없이 단둘이 사는 내외가 있었어요. 자식은 없어도 금실 좋고 인심 좋고 살림살이도 그만해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지요. 그런데 하루는 이 집에 웬 거지 안악이 밥을 얻어먹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밥을 한 그릇 퍼다 주고서 가만히 보니 이 안악의 배가 북산만한 겁니다. 만삭이 다 된거지요? 그런 몸으로 여기저기 빌어먹으러 다니는 걸 보니 참 안됐습니다. 보아하니 홀몸도 아니온대 대체 가장은 어디있기에 혼자서 불어보다니요? 하고 물어봤더니 저와 남편은 본래 혈혈단신으로 단둘이 살았는데 과거부로 떠난 남편이 1년이 다 되어도 돌아오지 않기에 남편을 찾으러 나섰다가 길을 잃고 이 꼴이 되었습니다. 하는 겁니다. 참 딱했지요. 그래서 주인 대회는 의논 끝에 거지 안악을 제 집에 두기로 했어요. 몸풀 때까지만이라도 여기서 쉬라 하고 그날부터 방 하나를 치우고 거기서 묵게 했지요. 거지 안악은 고마워서 저를 12번도 더하고 그 집에 놀러 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지 안악이 아이를 낳았는데 참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주인 대회는 제 일처럼 좋아서 사방 금주를 치고 아이와 어미의 바라지를 지극 정상으로 했지요. 그런데 좋은 일에는 굳은 일이 따르게 마련인가요? 아이 낳은 지 이래만에 안악이 그만 산독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주인 대회는 슬퍼하며 후이 치상을 하고 아이는 마땅히 보낼 데도 없는지라 자기들이 맡아서 기르기로 했지요. 자식 없는 집에 비록 남의 아이라 해도 복덩이 같은 아들이 생겼으니 경사라면 경사지 뭔가요? 주인 대회는 온갖 정성을 다해 아이를 키웠습니다. 동네방네 얻고 다니며 동양젖을 얻어먹이고 밤낮으로 어르고 달래며 고이고이 키웠지요. 그런데 아이가 베넷짓을 그만두고 걸음마를 할 무렵 뜻밖에도 안주인에게 태기가 있더니 달이 차서 아들을 다 놓았단 말입니다. 자식 없는 집에 아들 하나만 생긴 것도 감지덕지할 판인데 한꺼번에 둘을 얻을 셈이니 얼마나 좋겠어요. 따지자면 하나는 남의 자식이요. 하나는 내 자식이니 정이 덕하고 덜 가는 차이가 입슨직하건만은 워낙 심덕이 후한 사람들인지라 조금도 차이를 두지 않고 두 아들을 하나같이 정성들여 키웠습니다. 아이들도 커가면서 절로 부모 마음을 닮는지 형님 아우하면서 우애가 극진하더래요. 그럭저럭 세월이 흘러서 두 아들은 장골사내가 되고 주인 내외는 백발 노인이 됐습니다. 덕을 싼 집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는 옛말이 맞는지 그동안 내 식구가 부지런히 일한 덕분인지 집안 살림도 아주 넉넉해졌어요. 하루는 주인 내외가 서로 의논하기를 우리가 이제 죽을 날도 멀지 않았으니 아이들에게 사실을 다 말해주고 재산도 물려주는 것이 어떻겠소. 그럽시다. 그런데 재산은 어떻게 나누어줄 참이요. 어느 집이든지 마지가 할 일이 많으니 마지에게 다 물려주고 둘째에게는 먹고 살 만큼만 넘겨주도록 합시다. 내 생각도 그래요. 이렇게 의논을 하고 두 아들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고 재산 물리는 약속도 했지요. 이러이러해서 마지가 우리 자식이 되어노라 하고 마지는 핏줄을 타고 난 자식이 아니지만은 정리는 털끝만 치도 허람이 없으니 재산을 마지에게 물려주겠노라 했지요. 그러니 마지가 얼마나 놀랐겠나요. 저는 여태 제 부모가 친부모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 친부모가 아닌 겁니다. 게다가 친자식도 아닌 저한테 재산을 다 물려주겠노라 하니 더 놀랄 일이지요. 마지는 며칠 동안 끙끙 앓다가 집을 떠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저는 남의 자식이요. 아우는 친자식인데 저 때문에 아우가 푸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거지요. 차라리 저 하나 없으면 아우가 맏아들 대접을 받고 재산도 다 물려받을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편지 한 장을 써놓고 밤중에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식구들이 일어나보니 마지는 없고 편지 한 장만 달랑 남아있는 거예요. 편지를 읽어보니 구구절절 그동안 키워준 은혜를 고마워하면서 자기는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어 집을 떠나노라 이렇게 써 있단 말입니다. 부모가 놀라서 그 길로 맏아들을 찾아 나섰어요. 집을 떠난 마지는 정차 없이 갔지요. 가다 보니 바닷가에 이르게 됐는데 바다 맞은편 벼랑 위에서 짐승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뭐가 저러나 하고 가만히 보니 원숭이 새끼들이 벼랑 위에서 바다 쪽을 보면서 마구 시끄럽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쪽을 보니 어미 원숭이가 바위 끝에 엎어져 있는데 개 수십 마리가 집게발로 원숭이를 집어서 바다로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어미 원숭이가 먹이를 구하러 바닷가에 내려간 것을 개란놈들이 덮쳤나 봐요. 그걸 보고 마지가 달려가서 개를 쫓고 원숭이를 구해줬지요. 그러니 원숭이들이 좋다고 찢띠고 내리뛰고 하더니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가 바위에 앉아 쉬고 있으려니까 아까 그 어미 원숭이가 다시 벼랑 위에 나타나서 이리 헤끔 저리 헤끔 살피더래요. 그러더니 벼랑을 타고 쪼르르 내려와서 옆에 놓아둔 보따리를 냉큼 집어가지고 달아나버리지 뭐예요. 뭐 손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원숭이 몸놀림이 좀 빨라야지요. 마지는 어이가 없어서 저런 놈의 짐승을 받나 저를 살려준 은공을 갚지는 못할 망정 남의 보따리를 채가다니 하고 탄식을 했지요. 보따리에는 헌 옷가지와 짚신 두억 켤레가 들어 있을 뿐이지만 그게 없으면 먼 길을 못 가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 아까 그 원숭이가 또 벼랑 위에 나타나서 헤끔거리지 뭐예요. 그러더니 또 벼랑을 타고 쪼르르 내려와서 이번에는 아까 가져간 보따리를 도로 갖다 놓고 가버리는 겁니다. 무슨 놈의 원숭이가 남의 보따리를 훔쳐갔다가 돌려줬다가 쓸 데 없는 장난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보따리를 도로 찾았으니 됐지요 뭐. 보따리를 막내에 꿰어서 어깨에 둘러매고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 가다보니 뒤에서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돌아보니 말탄 군사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와 개 섞어라 당장 거기 서지 못할까 그래서 섰지요. 군사들이 와서 마지를 빙에워 싸더니 그 보따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어서 끌러보아라 하는 겁니다. 보따리에 들어있긴 뭐가 들어있어요. 헌 옷가지와 집신 두억 결레뿐인걸요. 그래서 열어보았지요. 그런데 끌러놓고 보니 이게 무슨 놈의 조화인지 보따리 속에 번쩍번쩍하는 금은보아가 잔뜩 들어있지 뭐예요. 그걸 보고 군사들이 대뜸 마지에게 오라를 지우고 호통을 치기를 이 천하의 몹쓸 도둑놈 같으니라고 그게 무엇인지 아느냐 이웃나라에서 우리나라님께 바치려고 실어오던 보물이다. 그럼 귀한 걸 훔치고도 살기를 바랬느냐 이러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원숭이들이 저희 딴에는 은공을 갚는다고 보물을 훔쳐서 제 보따리에 들어있던 물건과 바꾸어 넣어놓았나 봐요. 그러나 저러나 그 때문에 꼼짝없이 큰 도둑으로 몰렸으니 큰일이 났지요. 마지는 어쩔 수 없이 군사들에게 이끌려 광가에 갔습니다. 광가에서는 나라의 보물을 훔친 도둑을 잡았다고 난리법석을 떨면서 문초도 제대로 안 하고 죽이려 드는 겁니다. 아무리 울부짖으며 전후 사정을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하기야 원숭이가 보물을 훔쳐다 줬다는 말을 누가 믿겠어요. 이렇게 해서 마지는 애매하게 도둑 누명을 쓰고 죽게 되었는데 큰 도둑을 처형한다는 소문이 나니 온 골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올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침 이때 마다들을 찾아 헤매던 늙은 내외도 소문을 듣고 그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구경꾼들 틈에 섞여 형장에 끌려 나오는 죄인을 가만히 보니 그게 바로 자기네 마다들인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마다들이 도둑질을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부모는 자식을 다 아는 법이지요. 저건 틀림없이 누명을 쓴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고 사또 앞에 나가 애원을 했습니다. 사또 저 아이는 우리 아들이 온대 절대 도둑질을 할 아이가 아닙니다. 부모가 수천금 재산을 물려주려는 것을 받기 싫어서 집을 나간 놈입니다. 하고서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죄다 털어놓았지요. 거지 안악을 거두어 아이를 얻은 일부터 시작해서 두 아들이 커온 내력과 재산을 물려주려 했다가 집을 나간 일까지 세세하게 아뢰였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사또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한참 동안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을 하더래요. 그러더니 그때 그 거지 안악이 혹 자기가 어디 사는 누구라는 말은 하지 않더냐. 하고 묻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어렴풋이 들은 기억이 나는지라 암호 대사는 암호개라 하더라고 일러주었지요. 그랬더니 사또가 깜짝 놀라면서 그만 두 눈에 눈물을 줄줄 쏟는 겁니다. 알고 보니 천만 뜻밖에도 이 고을 사또가 바로 그 거지 안악의 남편이지 뭐예요. 사연인즉 그때 과거 보러 갔다가 급제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만 급병을 얻어서 쓰러졌는데 병이나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일년이 지났더래요. 집을 찾아가니 아내는 벌써 자기를 찾으러 떠나고 없었지요. 그 뒤로 아내를 찾으려고 원이 되기를 자청하여 이 골 저 골 옮겨다니며 소소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마지는 바로 이 골 사또의 아들이란 말이지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도둑이라고 죽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효자라고 상을 줘야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누명도 벗고 친아버지도 만나고 해서 일이 잘 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동화 거인과 소녀 어느 시골 마을에 사는 늙은 농부에게 딸이 셋 있었어요. 그 중 첫째와 둘째는 욕심이 많고 사나웠지만 셋째는 마음씨가 비단결같이 고운 데다 얼굴도 예뻤답니다. 그러니 동네 총각들이 막내한테만 관심을 보이고 멀리서 청혼하러 오는 이들도 날마다 줄을 섰지요. 첫째와 둘째는 심술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 저 원수같은 막내 없어졌으면 좋겠어. 두 언니는 이내 못된 마음을 먹고는 맛있는 과일을 따러 가자며 막내를 깊은 산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엔 커다란 농장이 하나 있었는데 탐스러운 망고 열매가 천지에 널려 있었지요. 그곳은 숲속 거인의 농장이었어요. 두 언니는 그걸 뻔히 알면서도 막내를 내버려두고 달아나버렸답니다. 막내는 망고를 따먹으며 언니를 찾아 이리저리 헤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거인이 나타났습니다. 누가 함부로 내 망고에 손을 대는 게냐. 막내가 미쳐 달아날 사이도 없이 거인이 막내를 한 손으로 더 없어 붙잡았어요. 오호, 아주 예쁜 아가씨로군. 한데 너무 말랐으니 살을 좀 더 찌운 다음 내 신부로 삼아야겠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거인은 살을 통통 찌워서 꿀꺽 잡아먹고 싶은 마음뿐이었지요. 막내는 그것도 모르고 거인 집에 붙들려 사는 동안 거인이 내주는 음식을 맛나게 먹으며 지냈어요. 마침 그 집엔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막내는 그 고양이에게도 음식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양이도 막내를 잘 따랐지요. 드디어 거인이 정한 결혼 날짜가 다가왔어요. 실은 막내를 잡아먹을 날이 된 것이지요. 거인이 결혼식을 준비한답시고 솥을 내걸고 장작을 모으는 사이 고양이가 막내에게 말했습니다. 네, 말 잘 들어요. 주인님은 당신과 결혼하려는 게 아니라 잡아먹으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당장 숲으로 달아나세요. 아참, 물 한 주전자와 머리핀 그리고 돌멩이랑 밧줄을 꼭 챙겨가세요. 깜짝 놀란 막내는 서둘러 고양이가 말한 것들을 챙겨가지고 숲으로 달아났어요. 아니, 요 발칙한 것이 어딜 갔지? 거인은 막내가 사라진 걸 알고는 벌떡 일어나서 사방을 두루두루 살폈지요. 오호라, 저기 있군! 금세 막내를 찾아낸 거인이 쿵쿵거리며 뒤를 쫓았습니다. 그걸 본 막내는 주전자 속에 물을 쫓아오는 거인을 향해 쏟아부었어요. 그러자 물은 금세 불어나서 커다란 호수가 되었지요. 음, 이 정도쯤이야. 거인은 호수에 입을 대고는 벌컥벌컥 들이마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호수는 바짝 말라붙어서 맨땅이 되었어요. 거기 서지 못해? 거인이 다시 천둥 소리를 내며 뒤쫓아오자 막내는 머리핀을 냅다 집어던졌습니다. 그러자 머리핀은 삐죽삐죽한 대나무가 되어 숲을 가득 채웠어요. 빽빽한 대나무 숲에 길이 막혔지만 거인은 도끼를 휙휙 휘둘러서 금세 허허벌판으로 만들어버렸지요. 하하하, 너는 이제 도간에 든 쥐다. 거인이 무시무시한 이빨을 드러내며 또다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돌멩이를 집어던졌어요. 땅에 떨어진 돌멩이는 순식간에 쑥쑥 커지더니 어마어마한 바위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바위는 쑥쑥 자라나서 막내를 들어 올리더니 위로 솟구쳐 올랐어요. 그러고도 바위는 계속 솟구쳐 이내 까마득한 절벽이 되었답니다. 흥, 그러면 내가 못 잡을 줄 알고 거인은 콧김을 씩씩 내뿜더니 도끼로 절벽을 쿵쿵 찍어가며 기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절벽을 반쯤 오르다가는 그만 지쳐서 숨을 헐떡거렸지요. 이봐, 내가 널 잡아먹을 줄 알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게 아니야. 나는 정말로 결혼하고 싶을 뿐이라고 절대로 널 해치지 않을 테니 그만 돌아와. 거인이 소리치자 막내는 마지막으로 들고 있던 밧줄을 내려주었어요. 거인은 그 밧줄을 붙잡고 위로 위로 기어 올랐지요. 하지만 거인이 거의 절벽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막내는 나무 기둥에 묶여있던 밧줄을 풀어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거인은 까마득한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지요. 거인을 물리친 막내는 자기를 도와준 고양이와 함께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오늘의 동화 형님이 누군지 모르는 아오 옛날에 우리나라 성종 임금이 미행을 자주 다녔습니다. 임금옷을 벗어던지고 보통 사람처럼 의관을 차려입고 내관 하나만 데리고서 밤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백성들 사는 모습을 살피는 것이 미행이지요. 한 번은 성종 임금이 미행을 다니다가 어느 산골짜기 마을에 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밤이 이슥하여 배가 출출한데 어느 집 앞에 가니까 메밀묵 쑤는 냄새가 고수한 게 참 좋더래요. 저걸 한 번 얻어먹어볼까 하고 그 집 문 앞에서 거 메밀묵 한 그릇 얻어먹읍시다. 했지요. 그랬더니 웬 텁석보리 농사꾼이 나와서 안으로 드시라 하더니 김이 무럭무럭 나는 메밀묵을 가져왔어요. 하도 먹음직스러워서 얼른 한 입 떠먹으려고 숟가락을 드니까 손님 시장하더라도 좀 참으시오. 먼저 드릴 사람이 있수. 이러면서 병석에 놓은 제 어머니한테 먼저 메밀묵을 올리고 나서 이제 먹으라는 겁니다. 겨울밤에 배가 출출할 때는 메밀묵이 그만이지요. 얼마나 맛있는지 입도 안 돌아보고 메밀묵 한 사발을 다 먹어 치웠습니다. 또 한 사발 갖다 주는 걸 맛있게 먹고 또 한 사발 먹고 이렇게 대리 세 사발을 먹고 나니 양이 차더래요. 다 먹고 나서야 가만히 보니 그동안 이 텁석보리는 한 숟갈도 안 먹고 운목에 그냥 앉아있기만 했던 모양입니다. 주인은 왜 안 드시오. 나는 배가 안 고프. 하는데 가만히 보니 메밀묵이 없는 겁니다. 다 먹은 거지요. 저는 한 숟갈도 안 먹고 손님을 대접한 겁니다. 성종 임금이 놀랍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연신 사죄를 하니까 아 그러실 것 없수 좋은 음식이 생기면 어머니가 먼저고 그 다음이 손님 아니오. 나도 그쯤은 안다오. 이런단 말입니다. 보아하니 배운 것은 없으나 마음 씀씀이가 어찌나 고운지 성종 임금이 그만 탄복했어요. 그래서 수작을 걸기를 실례이오만 성씨가 어떻게 되시오. 이가요. 그럼 나하고 성이 같으니 우리 의형제를 맺는 게 어떻소. 뭐 그러시오. 이렇게 해서 농사꾼과 성종 임금이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임금이 나이가 많으니까 형이 되고 농사꾼은 아우가 됐지요. 성종 임금이 그 집을 나서면서 언제든지 서울에 오거든 우리 집에 한번 들르게나 형님 댁이 어디요? 서울에서 제일 큰 집을 찾아오면 되네. 서울에서 제일 큰 집. 하고 헤어졌지요.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농사꾼이 서울에 가게 됐어요. 메밀묵을 잘 쑤어가지고 짊어지고 가서 서울에서 제일 큰 집을 찾았습니다. 서울에서 제일 큰 집이라면 대궐밖에 더 있나요? 물어 물어 대궐을 찾아가니 문지기가 들여보내 주지를 않는 겁니다. 아 내가 형님 댁을 찾아왔는데 너희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아니 이런 무험한 놈 보게 감이 얻다 대고 형님이야? 서로 고얀 놈이니 무험한 놈이니 옥신각신 하다가 임금이 알고 들여보내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대궐에 턱 들어가 보니 참 눈이 빙빙 돌 지경이었어요. 집이란 게 얼마나 큰지 당최 끝도 한도 없고 하인도 얼마나 많은지 셀 수도 없었습니다. 야 우리 형님이 부자라도 이만저만 부자가 아니로구나 형님한테 가보니 형님은 노란 옷을 입고 관을 쓰고 앉았는데 좌우에 관을 쓴 신하들이 쭉 늘어서 있는 겁니다. 형님 메밀묵을 좀 써가지고 왔으니 잡서보 하고 메밀묵을 내놓고는 좌우를 둘레 둘레 살피더니 형님 댁에는 왠 뿔난 도둑놈이 이렇게 남았소 하는 겁니다. 임금이 얼른 못 알아듣고 그게 무슨 소린가 뿔난 도둑놈이라니 하고 물으니까 에이 형님 말 마시오 우리 고울에 가면 저렇게 머리에 뿔난 사또가 있는데 순 도둑놈이오 이러는 겁니다. 벼슬아치들이라는 게 높은 관을 쓰는데 농사꾼 보기에는 제 고울 사또가 쓴 관이나 대골 벼슬아치들이 쓴 관이나 그게 그거였지요. 그게 다 뿔처럼 생겼거든요. 사또라는 게 하고 한 날 백성들 등이나 처먹고 사니까 그게 도둑놈이 아니면 뭐가 도둑놈이겠어요? 그러니까 관센 놈은 죄다 뿔난 도둑놈이지요. 말인지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허허 뿔난 도둑놈이라 듣고 보니 다 내 잘못일세 그게 무슨 말이오 형님이야 메밀묵 좋아하는 죄 밖에 더 있수 아닐세 뿔난 도둑놈을 다 내가 만들어놨거든 하하 형님은 농담도 잘하시오 농사꾼은 끝내 제 형님이 임금이란 걸 모르고 대궐에서 잘 놀다가 갈 때가 되었어요. 하직하기 전에 임금이 농사꾼더러 자네가 자네 고을 뿔난 도둑놈 대신에 원자리를 맡으면 잘 하겠는가? 그야 해봐야 알지요. 자네 글을 모르고서도 원을 하겠나? 형님도 참 고을원이 어디 글로 백성을 다스리는 줄 아시오? 도둑질만 안 하면 되지 우리 집 강아지를 시켜도 뿔난 도둑놈보다는 나을게요. 임금이 무릎을 탁치고 그날로 고을원을 제 아우로 갈아치웠어요. 농사꾼은 그 뒤로 소문난 명관이 되었는데 그 후로도 죽을 때까지 제 형이 임금이라는 것은 몰랐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안 머슴과 말을 바꿔 탄 양반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양반이 하나 살았는데 이 사람 됨됨이가 좀 못됐어요. 조상한테서 땅마직이나 물려받아 지주노릇을 하면서 시답자는 양반 행세하느라고 마을 사람들을 꽤나 귀찮게 했던 모양입니다. 걸핏하면 멀쩡한 양민을 불러다 제 집 고준일을 시키지 않나 남의 집 제사에 밤나라 대추나라 간섭을 하지 않나 게다가 제 땅 부쳐먹는 사람들을 어지간히 들복는단 말입니다. 밭에 걸음을 넣네 안 넣네 논뚝이 농네 낫네 하고 한 날 잔소리였지요. 이쯤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주 지긋지긋하게 여길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 양반이 서울 구경을 간다고 나서더라네요. 그러니까 그 양반 집에서 제일 배포 좋고 능청스러운 머슴이 견마잡이로 따라가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그 머슴을 데리고 말을 타고 서울 구경을 가게 됐지요. 가면서도 이놈의 양반은 그저 잔소리가 입에 붙었습니다. 저는 말을 타고 편히 가고 머슴은 곧비 잡고 허위허위 걸어가건만 말을 빨리 끄네 천천히 끄네 머슴의 걸음이 빠르네 늦네 그저 온종일 구박이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머슴은 입을 딱 봉하고 가는 거지요. 그렇게 가다가 말이 산길에 딱 접어들어서 인적 없는 곳에 이르니까 마님 그만하면 말을 실컷 하셨을 테니 이제 샛내와 바꿔탑시다요. 이러는 겁니다. 양반이 들어보니 거참 가당치도 않은 말을 한단 말이지요. 저는 상전이고 머슴은 누가 뭐래도 머슴인데 말을 바꿔 타자니 그게 말이나 되나요? 이놈아 네가 정녕 미쳤구나 머슴놈이 무슨 말을 타 그러고 니놈이 말을 타면 나는 어쩌라고 이렇게 역정을 내도 머슴은 조금도 꿀리지 않고 태연자약이었습니다. 샛내가 말을 타면 마님이야 당연히 말고삐를 잡고 걸어가셔야지요. 뭐라고? 이놈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그래 나더러 견마잡이가 되라는 말이냐 바로 그 말씀입니다요. 이쯤 된 이 양반 속이 어떻게 되겠나요? 거꾸로 뒤집히지요. 입에 거품을 물고 길길이 뜨며 죽일 놈 살릴 놈 하는데 머슴은 그러거나 말거나 말을 딱 멈추어 놓고 마님이 못 내리시겠다면 샛내가 도와드립지요. 하면서 양반을 달랑 들어 땅에 내려놓는 겁니다. 힘으로야 머슴 힘을 당할 수 있나요? 게다가 사람이 아무도 없는 무인 지경이니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혼자서 길길이 뛰어도 누가 거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말이지요. 그래 놓고 머슴은 태연하게 말을 타고 가는 거예요. 저걸 놓칠 수도 없고 해서 양반은 귀를 쓰고 말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놈 어디 이 산만 넘어봐라 하면서 이를 가며 따라가는데 정작 산을 딱 넘으니까 머슴이 제 발로 말해서 뛰어내려서는 이제 마님이 타실 차례입니다. 하면서 양반을 달랑 들어 올려 말에 태우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평지라서 민가도 있을 테고 오가는 사람도 많을 테지요. 머슴이 그걸 다 알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양반이 고래고래 악을 쓰며 이것 보게 동네 사람들 이놈을 잡아다 광가에 데려가게 이놈이 글쎄 내 발을 빼앗아 타고 왔다네. 하지만 머슴이 허리를 굽신굽신하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요. 우리 마님께서 아까부터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걸 보니 더위를 드신 모양입니다요. 하니까 모두 머슴 말을 믿는 겁니다. 겸마잡이 머슴이 주인 말을 빼앗아 탔다면 누군들 보지 듣겠습니까. 그래놓고 또 말이 인적 없는 곳에 접어들면 양반을 들어 내리고 제가 말을 타고 가는 거지요. 사람이 보는 곳에서는 양반을 태우고 가고 이러니 양반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도리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고래고래 악을 써도 사람들이 제 말을 믿어줘야 말이지요. 이렇게 해서 걷기 힘든 산길에서는 머슴이 말을 타고 힘이 덜 드는 평지에서는 양반이 말을 타고 서울까지 갔습니다. 서울 가서 구경 잘 하고 내려올 때는 또 말을 번갈아 타고 내려왔어요. 나중에는 양반도 아예 체념하고 말이 산길로 접어들면 제 발로 말해서 내리더란 말이지요. 머슴도 말만 바꿔탈 뿐 다른 일에는 고분고분 말 잘 듣고 시중 잘 드니까 탈날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고요. 드디어 동네까지 다 왔습니다. 동네에 들어가기 전에 양반이 그러나 저러나 동네 사람들 듣는 데서 말 바꿔탈단 얘기일랑 아예 입 밖에 도내지 말아라 하더래요. 견마잡이 머슴한테 말을 빼앗겼다고 한들 믿어줄 사람도 없을 테니 그런 거지요. 자칫 하다가는 저만 망신살이 뻗치겠거든요. 입도 뻥긋 안 할 테니 걱정 마십시오, 마님. 머슴은 이렇게 선선히 대답했지만 과연 그랬을까요? 오늘의 동화 떠돌이 선비 옛날에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남의 집을 제 집처럼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를 배웠으나 벼슬의 마음은 없고 세상이 틀려먹은 줄을 알지만 나서서 바로잡을 뜻은 없는 이런 얼치기 선비들이 대개 떠돌이가 됐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느는 것이라고는 눈치와 배짱에다 걸쭉한 입심뿐이었습니다. 남의 밥 얻어먹으며 다니자면 온갖 풍상 다 겪어야 하는데 그런 풍상 다 이겨내자면 눈치 배짱에다 입실만큼은 갖춰야지요. 안 그러고는 배겨낼 재간이 없단 말입니다. 한 과객이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동네에서 제일 큰 기와집을 찾았는데 마침 그 집에는 이 과객 말고도 사돈이 손님으로 미리 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주인 영감이 좀 음흥스러웠던지 사돈 대접은 잘하면서 과객 대접은 뭐처럼 하는 거예요. 주인 딴에는 사돈 대접 잘하려고 그러나 본데 황혼에 들어온 손님을 차마 내쫓지 못하고 받아들였으면 손님 대접도 제대로 해줘야 할 것 아닌가요? 한방에 사돈과 과객이 같이 앉았는데 저녁상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배알이 셀셀 뒤틀리더란 말입니다. 사돈 밥상이 먼저 들어오는데 이건 상다리가 휘도록 차렸고 과객 밥상은 뒤에 들어오는데 이건 간장 종지밖에 없었습니다. 해도 너무한다 싶어서 이 과객이 슬쩍 먼저 들어오는 밥상을 딱 받아차고 앉아서 소생은 먼 길을 걸은 탓에 몹시 시장하니 영취 없지만 먼저 먹겠습니다. 하고는 그 잘 차린 음식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 사돈은 할 수 없이 간장 종지밖에 없는 상을 받아 먹어야 했지요. 속으로야 떨떠름하지만 명색이 사돈이라는 사람이 다른 손님과 밥상 싸움을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요? 주인이 나중에 들어와서 그 꼴을 보니 참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거짓밥 먹어치운 상을 도로 빼앗을 수도 없는 일이고 사돈 저녁상을 또 차릴 수도 없고 해서 그냥 넘어갔지요. 이튿날 아침에는 주인이 선수를 쳤습니다. 이번에는 간장 종지밖에 없는 과객상을 미리 들여보내고 잘 차린 사돈 상을 나중에 들여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놈의 과객이 잔뜩 점잔을 빼면서 어저녁에는 소생이 몹시 시장하여 그만 신뢰를 범했으니 오늘은 손님께서 먼저 드십시오. 하고 자기 상을 사돈 앞으로 밀어놓는 겁니다. 사돈은 이번에도 떨떠름하기 짝이 없지만 그걸 가지고 아, 이건 내 상이 아니오 할 수도 없어서 그냥 받아 먹었어요. 과객은 나중에 들어온 상을 끌어다 당겨놓고 또 포식을 했지요. 나중에 주인이 들어와 그 꼴을 보니 화가 머리끝까지 치미는 겁니다. 저놈이 남의 집 사돈대접을 다 망쳐놓는구나 싶어서 부하가 치미는 데 그렇다고 맞대 놓고 화를 낼 수 없는 노릇인 거지요. 체면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할 일 없이 방을 나가면서 혼잣말로 에이, 이놈의 집구석을 아예 헐어버리든지 해야지 이거야 원 하고 역전을 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과객은 아침 상도 잘 먹고 나서 신데매를 조이고 나면서 머슴더러 도끼를 갖다 달라고 했지요. 주인은 저 지긋지긋한 놈이 이제 나가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도끼를 가져다 달라니까 어안이 벙벙해서 아, 도끼는 뭐 했으려고 그러오?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과객이 한다는 말이 이 댁에서 잘 차린 밥을 두 끼나 얻어먹고 어찌 그냥 가겠소. 소중해 돈이 없으니 이 댁 일이나 거들어들이고 가야겠는데 아까 들으니 주인장께서 이 집을 헐어버린다 하시기에 밥값으로 기둥이라도 한짝 찍어드리려고 그럽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양손에 침을 퇴퇴 바르고 도끼 자료를 거머쥐는데야 어떻게 해요? 그냥 두었다가는 정말로 기둥을 찍을 기세거든요. 주인이 그저 잘못했노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나서야 과객이 도끼를 내려놓는 겁니다. 이래서 눈치, 배짱에 입심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과객이란 말이 나왔나 봅니다. 오늘의 동화 정승사위가 된 노총각 옛날에 정승이 한 사람 살았는데 나이가 많아 벼슬을 그만두고 그냥 노는 판이었습니다. 정승도 청렴하면 비 새는 집에서도 살고 보리밥 김치로 삼시세끼 때우고 살고 이러지만은 그런 청빈한 정승이 어디 흔한가요? 적당하게 썩은 사람이야 정승 벼슬하다 물러나면 못돼도 천석지기는 하거든요. 그렇게 부자로 살지요. 소일거리는 없지요. 이러니까 그만 노는데도 진력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승이 뭘 좋아하느냐 하면 옛날 이야기를 참 좋아했어요. 마침 슬아에 관연한 딸이 하나 있는데 정승집 딸이라고 너무 치여다봐서 그런지 도통 중심말이 아니 들어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소일거리 한번 마련해보자 하고서 아주 조선 팔도에 소문을 냈어요. 어떤 소문을 냈는 거 하니 누구든지 우리 집에 와서 먹고 자면서 이야기를 듣기 싫도록 아주 진절머리가 나도록 한다면 딸을 줄이다 하고 소문을 냈단 말입니다. 그러니 산지 사방에서 이야기꾼이 모여들지요. 그 사람들이 정승 내 문간방에서 먹고 자면서 한 사람씩 사람방에 불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흘이 멀다 하고 죄다 그냥 쫓겨났지요. 이야기를 아무리 잘한들 몇 날 며칠 쉬지 않고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루하고 이틀 하면 이야기 미천이 동나지요. 그러면 그냥 쫓겨나고 쫓겨나고 이래서 쫓겨난 사람이 수도 없었대요. 문간방에서 득식을 득식을 하던 문객들도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문간방이 텅텅 비었습니다. 이때 시골 사는 총각 하나가 소문을 듣고 올라왔어요. 가난해서 나이 서른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간 노총각인데 이참에 장가 한번 들어볼까 하고 올라왔지요. 정승을 턱 찾아가서는 듣자하니 얘기 잘하면 사위 사무신다고 해서 얘기 한마디 하러 왔습니다. 하는데 정승이 보니 행색이 초라할 뿐 허우대 멀쩡하고 말주변 넉넉하고 괜찮아 보이는 녀석이었습니다. 그래 어디 해보아라. 하지만 내가 듣기 싫다고 할 때까지 해야 하느니라.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럼 슬슬 나갑니다.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서울에 흉년이 들었는데 내리 열두에 흉년이 들었답니다.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으니 사람들은 풀뿌리 나무 껍질로 연명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 형편이 이러니 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쌀이고 보리고 양식이라고는 구경을 못하니 이러다가는 사람보다 쥐가 먼저 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군 그래서 그래서 쥐들이 종로거리에 모여 의논을 했더랍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다 굶어죽게 생겼으니 살 밤도를 찾아보자 하고 말이지요. 그 중 한 쥐가 말하기를 저기 압록강 건너 만주 땅에는 큰 풍년이 졌다니 이참에 그곳으로 이사를 가서 먹고 살자 하더랍니다. 만주 땅이라고? 음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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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들이 만주로 이사를 갑니다. 찍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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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이 그다음부터는 그저 찍찍찍찍찍하고 쥐소리만 내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러니까 정승이 지루해질 것 아니에요? 그래 쥐가 쥐가 지금 어디까지 갔느냐 아직 문 안에 있습니다. 아직 문 안에 있어. 쥐 걸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찍찍 찍찍 밤낮 찍찍 거리는 겁니다. 밤이 이슥할 때까지 찍찍 거리다가 정승이 자면 저도 자고 일어나면 또 찍찍 거리고 밥 먹고 찍찍거리고 오줌 누고 찍찍거리고 이러기를 한 달이나 했어요. 정승은 한 달 동안 찍찍거리는 소리만 듣고 산 거지요? 참다 못해? 이놈아 대체 어디까지 갔어? 하니 이제 왕십리 지났습니다. 하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찍찍거리며 간 게 기껏 왕십리 지요? 아 아직 거기까지 밖에 못 갔어? 쥐 걸음이 오죽 하겠습니까? 밥 먹고 찍찍거리고 오줌 누고 찍찍거리고 자고 나서 찍찍거리고 그러기를 일 년이나 했어요. 정승이 일 년 동안 찍찍거리는 소리만 듣고 앉았으니 그만 진절머리가 나지요. 찍찍 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끼친단 말입니다. 대체 어디까지 갔어? 이제는 만주 다 갔겠지? 왠걸요? 아직 멀었습니다. 야 이놈아 일 년이 지났는데 아직 만주를 채 못 갔어? 쥐 걸음이 오죽 해야지요. 이제 개성이 심리 남았습니다. 정승이 들어보니 이거 참 환장을 노릇이거든요. 일 년이 지났는데 아직 개성을 채 못 갔으면 아직 몇 년을 더 가야 만주를 가나요? 이러다가는 밤낮 찍찍거리는 소리만 듣다가 늙어 죽겠거든요. 그만 짜증이 날 대로 나가지고 아 됐다 됐어 그놈의 찍찍대는 소리 진절머니 나니 그만해라 하고 말지요. 그럼 저를 사위 삼으시는 겁니까? 아 네 마음대로 해 그놈의 찍찍대는 소리만 안 내면 아무래도 좋아. 이렇게 해서 노총각이 정승사위가 돼가지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하루 사이에 백발이 된 소금장수 옛날에 두 노인이 나루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됐어요. 한 노인은 머리가 거뭇거뭇한데 한 노인은 아주 새하얀 백발이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오니까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머리 거뭇거뭇한 노인더러 먼저 배를 타라고 사양을 하는 겁니다. 머리 거뭇거뭇한 노인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연세많은 노인장이 먼저 배에 오르셔야지요 하고 사양을 하니까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아무 말씀하시고 먼저 배를 타십시오. 연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머리 거뭇거뭇한 노인이 먼저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너면서 그 연유를 물었지요. 그랬더니 머리가 새하얀 노인이 하는 말이 노인자는 제 나이가 얼마쯤 돼 보이십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제가 올해 64시니 저보다 10년 연배는 되시겠습니다. 했더니 사실은 제 나이가 50 안쪽입니다. 그래서 아까 먼저 배에 오르시라고 사양을 했지요. 이러는 겁니다. 나이 50도 안 된 사람이 머리가 백살같이 하얀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제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샌대는 내력이 있습니다. 강을 다 건너려면 아직 멀었으니 그동안 그 내력이나 말씀드리지요. 하면서 이야기를 늘어놓는데 들어보니 참 기막히더란 말입니다. 그 이야기인 즉슨 이 사람이 젊어서 소금 장사를 했는데 한 번은 소금짐을 지고 금강산을 넘게 됐습니다. 금강산 한 고개를 한 고개 넘고 두 고개 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어느 고개를 넘다보니 길에 빈 쌀자루가 떨어져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주워가지고 갔지요. 한 고개를 더 넘으니 날이 저물었는데 마침 골짜기 한쪽에 불이 빠한 집이 있어서 그리도 갔지요. 가서 주인을 찾으니 젊은 안악이 나오더래요. 길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곤란하게 되었으니 하룻밤 묵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니 그러시냐고 하면서 들어오라고 그러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서 저녁밥을 한상 잘 얻어먹었는데 주인 안악이 소금 장수가 주워가지고 온 쌀자루를 보더니 기겁을 하는 그 쌀자루는 어디서 났습니까 아 이것은 내가 고개 넘어 길에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워가지고 왔소이다 그랬더니 안악이 부엌에 나가더니 칼을 들고 들어와서 칼을 들고 이 사람에게 들이밀면서 그 쌀자루는 내 남편 것입니다 그게 길에 떨어져 있었다면 필시 도적에게 쌀을 빼앗기고 죽었을 터이니 남편 시체를 찾으러 가야겠습니다 여기서 이 칼에 죽으렵니까 나와 함께 시체를 찾으러 가시렵니까 이러는 겁니다 소금장수는 혼이 다 빠져서 함께 가겠다고 했지요 그래서 두 사람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안악이 관솔불을 켜가지고 앞에 서렵니까 뒤에 서렵니까 하기에 겁이 나서 뒤에 서겠다고 했지요 안악은 관솔불을 들고 앞에 서고 소금장수는 뒤를 따라가는데 밤이 깊어 사방이 깜깜한데다 산 짐승들이 눈에 불을 켜가지고 줄레줄레 따라와서 머리칼이 곤두서더래요 가다가 산 짐승들이 달려들면 안악이 관솔불을 휘둘러 쫓고 쫓고 하면서 갔습니다 그렇게 고개를 넘어가서 산속을 뒤지니까 남편 시체가 나왔어요 시체를 찾아가지고 안악이 하는 말이 이 시체를 안고 가렵니까 관솔불로 짐승을 쫓으렵니까 하는 겁니다 시체에 안고 가기보다는 관솔불 들고 짐승 쫓으며 가는 편이 낫겠다 싶어서 관솔불을 받았지요 안악은 시체를 안고 가고 소금장수는 관솔불을 들고 달려드는 삼짐승들을 쫓으면서 갔습니다 범인지 살쾡인지 눈에 파른 빛이 번쩍번쩍 하는 것이 사방에서 달려들어서 그것들을 쫓느라고 이 사람 혼이 다 빠졌어요 그렇게 혼이 다 빠져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안악은 시체를 남방에 뉘어놓고는 지아비 장례를 치르려면 친정에 가서 오라비를 데려와야겠습니다 고개 넘어 친정에 기별하러 가시렵니까 여기서 시체를 지키고 있으렵니까 하는 겁니다 이거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안 한다고도 못하고 한다고도 못하고 하여간 이 깊은 밤에 또 산길을 갈 수는 없어서 시체를 지키기로 했지요 안악은 가고 소금장수 혼자 남아서 시체를 지키는데 첩첩산 중에 혼자서 시체를 지키고 있으니 가만히 있어도 턱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러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누워있던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소금장수가 그만 기겁을 해서 엉겁결에 부엌으로 달아나서 부엌 아궁이의 머리를 쳐받고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한참 뒤에 안악이 친정오라비를 데리고 와보니 시체는 벌떡 일어서 있고 시체 지키는 사람은 간 곳이 없는 겁니다 부엌에 나가보니 이 사람이 아궁이의 머리를 쳐받고 정신이 나가서 반쯤 죽어있는 겁니다 뜨거운 물을 떠먹여서 살려놨지요 남편 장례를 다 치르고 친정오라비도 가고 난 뒤에 안악이 금덩어리 세 개를 소금장수에게 주면서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소용히 닿는 데 쓰십시오 하더래요 소금장수가 금덩어리를 받아가지고 그 집을 떠나오는데 고개마루에 올라서니 등 뒤가 화난 겁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뒤를 돌아보니 그 집에 불길이 솟아 화나게 타들어가는데 안악이 지붕에 올라가 불길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겁니다 남편을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끄는 것이지요 소금장수가 이 모진이를 겪고 나서 하룻밤새 머리가 새하얗게 새었다는 겁니다 오늘의 동화 일본의 괴물 이야기 일본 땅 한가운데 있는 이부키 산에는 무시무시한 전설의 왕뱀이 살았어요 머리가 여덟개 꼬리가 여덟개인 이 왕뱀은 여덟개의 계곡과 여덟개의 산을 한꺼번에 뒤덮을 한꺼번에 컸지요 하지만 바다를 다스리는 신 세사노 오노미코토에게는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세사노 오노미코토는 일본 최고신이라 불리는 태양신 아마테라스의 동생이었거든요 싸움에서 진 왕뱀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남쪽으로 달아났다가 그곳에 부잣집 딸과 결혼하여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아들은 쑥쑥 자라서 청년이 되었는데 생김새는 천하 제일로 꼽힐 만큼 잘생겼지만 술을 말도 못하게 잘 마셨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술을 어찌나 잘 마셨는지 사람들이 그를 슈텐도지라 부를 정도였어요 슈텐도지는 술을 삼키는 아이라는 뜻이지요 슈텐도지 나랑 결혼해줘요 한 번만이라도 날 좀 바라봐줘요 슈텐도지가 어딜 가든 여자들이 졸졸 따랐어요 너무나 잘생긴 탓에 한 번 보았다 하면 홀딱 반해서 사랑에 빠지지 않고는 못 배겼거든요 하지만 슈텐도지는 사랑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오직 왕뱀 아버지처럼 술만 퍼마시고 짓궂은 행패를 부려댔지요 슈텐도지를 보고 사랑에 빠졌던 여자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오직 슈텐도지만 생각하며 끈끈 알타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슈텐도지는 콧방귀만 써서 보낸 편지들을 불태워버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원안이 가득한 편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슈텐도지에게 사랑을 거절당했던 한 여인이 편지 속에 온갖 저주를 가득 담아서 보낸 겁니다 물론 그녀 역시 시름시름 알타가 끝내는 그를 원망하며 죽어갔지요 이번에도 슈텐도지는 편지를 활활 불태웠어요 그런데 그 연기 냄새를 맡은 슈텐도지가 갑자기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눈이 쿡쿡 쑤시고 머리가 아프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끝내 그 자리에 쓰러졌다 한참 뒤에야 일어난 슈텐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은 흉측하게 일그러지고 뿔이 삐죽삐죽 솟아 괴물처럼 변해 있었거든요 게다가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는 동안 몸이 부쩍 부쩍 커지더니 어느새 보통 사람보다 다섯 배쯤 큰 거인이 되었답니다 그 후로 그 후로 마을을 떠나 이리저리 떠돌던 슈텐도지는 교토 근처에 있는 오해산 골짜기로 숨어들었어요 나는 왕뱀의 아들이다 이 산의 요괴들은 모두 나를 따르라 점점 더 힘이 세지고 포악해진 슈텐도지는 툭하면 교토 시내로 내려가 술을 퍼마셨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젊은 여인들을 옆에 앉혀놓고 시중을 들게 했고 어느정도 술에 취한 다음엔 닥치는 대로 잡아먹어버렸어요 교토의 청년들은 물론 병사들까지 나서서 그를 물리치려 했지만 아무도 무시무시한 왕뱀의 아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지요 슈텐도지의 소문을 들은 일본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름난 장수 4명을 불러 명했습니다 그토록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 슈텐도지를 당장 해치워라 4명의 장수 중 제일 용감한 요리 미치는 한가지 꾀를 냈어요 직접 맞서 싸워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러니 함께 술을 마시는 척 하다가 기회를 봐서 해치우자 요리 밑의 일행은 슈텐도지와 주거니 바거니 술을 마셨습니다 일본 최고의 장수들도 내 부하가 되려고 찾아오다니 기분 좋구나 슈텐도지는 맘껏 술을 퍼마셨지요 역시나 이번에도 슈텐도지는 옆에 있던 옆에 있던 여인들을 잔인하게 먹어치웠어요 요리 미치는 너무나 화가 났지만 꾹꾹 참았습니다 그러고는 계속해서 웃는 얼굴로 술을 따르며 마시게 했어요 하룻밤을 꼬박 세우고 날이 훤히 밝아올 무렵에야 슈텐도지는 그만 술에 취해 쿨쿨 잠이 들었습니다 발길질을 해도 눈만 멀뚱멀뚱 뜨고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였지요 그제야 요리 미치는 숨겨두었던 칼을 꺼냈습니다 이 못된 거인아 오늘이야말로 네 제삿날이 될 것이다 요리 미치는 힘껏 칼을 휘둘러 슈텐도지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슈텐도지는 마침내 숨을 거두었지요 하지만 잘려나간 슈텐도지의 목이 요리 미치에게 달려들었고 그 바람에 요리 미치의 투구에는 무시무시한 이빨자국이 남게 되었대요 지금도 슈텐도지는 일본의 수많은 요괴들 중에서도 가장 악명높은 3대 요괴로 꼽히고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방이설화 신라시대 때 어느 고울에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형의 성은 김가요 이름은 방희라고 했습니다 조상때부터 귀족이고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나라에 힘써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지요 방희에게는 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 동생은 심술쟁이고 욕심꾸러기 였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방희 형제를 불러놓고 대나무로 만든 젓가락 한 쌍씩을 주어 그것을 꺾도록 했어요 둘 다 쉽게 꺾었습니다 다음엔 두 쌍씩 주고 합쳐서 꺾으라고 했지요 방희 형제는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말했어요 이거 봐라 지금 너희가 각각 젓가락을 꺾어보았다 그런데 한 쌍을 꺾을 때에는 쉽게 꺾었지만 두 쌍을 합쳐서 꺾으려면 무척 힘이 들고 잘 부러지지 않는구나 너희 형제는 내가 죽은 뒤에도 서로 힘을 합하여 서로 믿고 의족해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아버지는 재산을 형제에게 똑같이 나누어 준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방희는 아버지의 유언을 잘 받들어 동생을 지극히 사랑했어요 그러나 동생은 아버지의 유언이나 형의 착한 마음씨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똑같이 받은 형의 재산을 탐내어 매일같이 형한테 가서 이러쿵 저러쿵 조르고 못살게 굴었습니다 결국 방희는 동생한테 모든 재산을 다 뺏겨서 가난뱅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동생을 미워하거나 탓하지는 않고 오히려 동생이라도 잘 사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방희는 가끔 동생에게 양식을 구워달라고 했지만 그때마다 거절당하고 도리어 형 방희에게 욕을 하며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쫓아보내기 일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희의 아내와 자식들은 고생스럽고 궁색한 생활을 했어요 고생스러운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방희의 동생을 미워하고 비난했습니다 어느 해 초가을 밭에 보리를 갈아야 하는데 방인에는 보리씨가 한 톨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시를 따로 살 돈도 없고 그것을 구워올 집도 없었습니다 방인은 할 수 없이 영치를 무릅쓰고 동생 집으로 갔지요 동생 보리가 없어서 밭에 시를 못 부리고 있다네 미안하지만 보리 한 말만 꿔주면 내년 여름 보리 타작을 해서 열말로 갚을 테니 형을 살려주는 셈 치고 좀 구워주게 형 방희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동생은 여러가지 트집을 잡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내일 아침에 오시오 구워줄 테니 방희는 기뻐했습니다 그래도 동생이 제일이고 세상의 형제밖에 없다고 생각했지요 한편 방희의 동생은 보리를 마당에 헤쳐놓고 잘 여물지 않은 제일 나쁜 보리만을 골라 그것을 솥에 물을 붓고 밤새도록 삶아 이른 새벽에 그 삶은 보리를 물기가 없도록 말렸습니다 식전에 방희가 자루를 들고 동생 집으로 왔지요 형님 주려고 제일 좋은 보리알만 골라서 싹이 빨리 나라고 물에 담가 놓았습니다 동생은 한 말 가득 퍼주었습니다 기쁜 방희는 집에 돌아와 식구들에게 동생의 고마운 일을 말했지요 아이들은 모두 작은 아버지에게 고마워 했습니다 방희는 보리씨를 밭에 뿌리고 날마다 밭에 가서 살다시피 했어요 새들이 날아와서 밭을 헤치고 보리싹을 주워먹을까 봐 걱정이 되어서 였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록 보리싹은 도무지 나오질 않았어요 맹숭맹숭한 보리알은 그대로이고 보리씨는 자꾸만 썩어가기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밭은 보리가 풍성하게 물결치고 있었지만 방희는 밭에는 싹 하나 나오지 않았으니 방희는 안타까워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밭 한 가운데에 꼭 하나의 보리싹이 도다 자라났습니다 방희는 그 보리싹 하나를 날마다 나와서 지키고 있었어요 첫여름이 되어 이삭이 나오고 누렇게 익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랑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그 보리 이삭을 전부 쪼아먹었어요 방희는 울상이 되었습니다 동생에게 꾼 보리는 무엇으로 갚을지 걱정하며 한숨만 쉬고 있었지요 방희야 착한 방희야 네 사정이 정말 딱하구나 내가 몹시 배가 고파서 다 쪼아먹었는데 어떻게 하지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좋은 수가 있을 거야 노랑새가 말했습니다 방희는 그 새를 따라 큰 바위까지 갔지요 큰 바위 및 굴속에는 빨간 옷을 입은 어린아이가 금방망이를 가지고 나와서 방희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방희야 이 방망이로 땅을 치면 네가 원하는 일이 무엇이든 다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말하고 어린아이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방희는 우선 배가 고파서 땅을 치며 좋은 음식이 나오라고 했더니 금방 맛있는 음식이 한상 나왔어요 실컷 음식을 먹은 방희는 금방망이를 가지고 집에 돌아와 자기 뜻대로 무엇이든지 다 마련했습니다 좋은 논밭과 집을 얻은 방희는 부자 소리를 들으며 잘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동생에게 신세진 것도 10배 이상으로 갚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알게 된 동생은 배가 아프고 질투가 났어요 그래서 동생은 형 방희가 한 대로 흉내를 내어서 자신도 금방망이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때때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무서운 짐승이 나타나 으르렁대고 돌이나 잡초 같은 것만 나왔어요 마침내 동생은 재산을 잃고 우라병에 걸려 알아 누웠습니다 방희가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동생의 병구안을 했어요 그제서야 동생은 비로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며 형에게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 후 동생의 병은 나았고 방희 형제는 서로 믿고 사랑하며 힘을 합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설아벌 백성들을 잘 살게 만들어 삼국 통일의 터전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안 호랑이 잡고 좁쌀 찢고 옛날 옛적 어느 두매 산골 외탄 집에 젊은 내외가 어린 남매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내외가 산 너머 친척 집에 잔치가 있어서 거기에 가느라고 집을 비우게 되었어요 어린 아이들이 따라가려고 하는 걸 먼 길 가는데 걸리적 거린다고 잘 구슬려서 떼어 놓았단 말입니다 이따가 올 때 떡이야 고기야 많이 가져올 테니 이 감자나 구워먹고 놀아라 이라고 감자를 한소쿨이 내주면서 아이들을 달래놓고 갔지요 아이들끼리 화룻불에 감자를 구워먹으면서 놀고 있는데 이때 산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어기적 어기적 내려오는 겁니다 뭐 먹을 것이 없나 하고서 말이지요 이 호랑이가 이 집에 슬슬 기어들어와서 문틈으로 방 안을 빨끼미 들여다보니까 아이들 둘이서 화룻불에 감자를 구워먹고 있는 거예요 마침 배가 고프던 잠인데 잘되었다 저 감자도 빼어서 먹고 아이들도 잡아먹으면 좀 좋으냐 호랑이가 입맛을 쩍쩍 다시면서 문으로 들어가려고 아빠를 내밀어 문꼬리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런데 문꼬리가 안잡히는 바람에 애꿎은 문살만 벅벅 긁었지요 오노이가 방 안에서 놀다 보니 밖에서 문살 긁는 소리가 드드득 드드득 나거든요 놀라서 문틈으로 내다보니까 집채만한 호랑이가 문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호랑이다 노이 동생이 무서워서 발을 동동 구르니까 오라비가 얼른 반지 꼬리에서 바늘을 한 움큼 꺼내가지고 창호지에다 콕콕 찔러놨어요 호랑이가 또다시 문을 열려고 앞발로 문살을 긁으니까 창호지에 박힌 바늘이 발바닥을 콕콕 쑤시거든요 아이고 따가워 호랑이가 기겁을 하고 물러났지요 그러고는 이제 문으로는 못 들어가겠습니까 다른 곳으로 들어갈 때를 찾는 겁니다 빙빙 돌아다니다 보니 바깥 아궁이가 눈에 띄는 거예요 그 아궁이로 쑥 들어갔습니다 아궁이 속에서 구둘장을 뚫고 들어가려는 거지요 오누이는 바깥이 한참 동안 조용하니까 어떻게 됐나 하고 또 문틈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다보니까 호랑이가 바깥 아궁이에 몸을 들이밀고 꼬리만 달랑 달랑 하는 겁니다 호랑이가 아궁이로 들어온다 누이가 무서워서 벌벌 떠니까 오라비가 얼른 뒷문을 열고 나가 젖은 집단에 불을 붙여서 굴뚝에다 집어넣었지요 젖은 집단에 불이 붙었으니 연기가 사방팔방에 진동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다시 방에 들어와서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호랑이란 놈이 아궁이로 들어가서 구들장을 뚫으려고 용을 쓰는데 굴뚝 쪽에서 매쾌한 연기가 사정없이 밀어 닥치는 겁니다 어이구 쓱막혀 매운 연기가 방고래 속을 가득 매우니 견딜 수가 있나요 얼른 밖으로 나올 수밖에요 조그만 아이들에게 두 번씩이나 당한 호랑이가 화가 잔뜩 나서 다른 곳으로 들어갈 때를 찾아 빙빙 돌더니 글쎄 이번에는 지붕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가려고 말이에요 오누이는 바깥이 또 조용해서 문틈으로 내다보니까 호랑이가 안 보이는 겁니다 이제 살았나보다 하고 한숨을 쉬는데 지붕이 왈각 달각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천장에 구멍이 뻥 뚫리면서 호랑이 다리가 쑥 내려오는 겁니다 호랑이가 지붕에 구멍을 뚫어놓고 한쪽 발을 디디려고 밑으로 내리는 거지요 호랑이가 지붕에서 내려오네 오누이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서로 부둥켜 안고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구워먹던 감자가 아직도 화룩불에 남아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새카맣게 구워진 감자를 얼른 호랑이 발밑에 갖다 놨어요 호랑이가 한쪽 발은 지붕에 두고 한쪽 발을 뻗어서 척 디디니까 뜨거운 감자가 밟히는 겁니다 아이고 뜨거워 깜짝 놀라서 발을 들어 올렸지요 조금 있다가 또 발을 내리니까 아직도 뜨겁지요 또 냉큼 들어 올렸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발을 내리고 뜨거우니까 또 올리고 이렇게 천장에서 한쪽 발을 올렸다 내렸다 하고만 있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꼭 절구 절구 꽁이로 절구 방아를 찢는 것 같았어요 오누이는 무서운 것도 잊어버리고 재미있어서 깔깔 웃어댔습니다 호랑이가 방아를 찢네 잘됐다 얘야 엄마가 방아찌으려고 놓아둔 좁쌀 좀 내와 누이 동생이 좁쌀을 바가지로 파오니까 그걸 화로불에 뜨겁게 달구어서 호랑이 발밑에 갖다 놨습니다 호랑이는 밑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발을 내려보니까 또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발을 또 들어 올렸지요 내렸다가 뜨거우니까 또 들어 올리고 이렇게 자꾸만 발을 올렸다 내렸다 했습니다 그 바람에 그 바람에 좁쌀이 아주 잘 찌어졌어요 오누이는 재미있어서 깔깔 웃어대면서 하루종일 호랑이 방아로 좁쌀을 아주 잘 찌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내외가 집에 돌아와 보니 지붕위에 호랑이 한 마리가 지쳐서 축 늘어져 있는 겁니다 하루종일 쉬지 않고 방아를 찌어대서 힘이 다 빠졌지 뭐예요 그래서 쉽사리 끌어내려 잡았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 보니 아이들이 좁쌀 단마를 모두 잘 찌어놓은 거예요 얘들아 무슨 재주로 이 많은 좁쌀을 다 찌어놨니 호랑이 발이 오르락 내리락 해서 그걸 절구 꽁이 삼아 찌었지요 호랑이 잡고 좁쌀 잘 찢고 아주 횡재를 했지요 엄마 하더랍니다 오늘의 동화 송아지가 된 총각 옛날 어느 고울에 배시성을 가진 향리가 살았는데 사람들이 모두 배좌수 배좌수 하고 불렀습니다 이 배좌수가 늦도록 슬아의 자식이 없더니 늙음하게 잘생긴 아들 하나를 얻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집에만 오면 그저 아들을 들여다보며 어르고 노는 게 낙중의 낙이었지요 그런데 좋은 일에는 반드시 굳은 일이 따르는 법인지 아이가 겨우 걸음마를 배울 무렵 아이 어머니가 그만 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눈물로 치산을 하고 나니 아이 키울 일이 막막했지요 그래서 후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모가 들어와서 보니 남편이라는 사람이 허브한 날 아이만 들여다보고 사는 겁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아이부터 찾고 향청에 나갔다 들어와도 아이부터 찾고 그저 밤낮 아이만 끼고 살지 저한테는 견눈질 한 번 안 주는 겁니다 계모의 사람댐이 본래 모질고 사나운 데다가 이런 푸대접을 받고 보니 그만 돈이 뒤집힐 지경이었어요 아이가 미워서 꼴도 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남편이 밖에 나간 틈을 타서 아이를 안고 집 뒤 연못에 가서 글쎄 아이를 물에다 빠뜨려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노코는 제가 빠뜨린 아이를 제가 도로 건져가지고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울고 불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배자수가 향청에서 돌아와 보니 아이가 싸늘한 죽음으로 변해 있는 겁니다 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옛말도 있지만 이제 겨우 말을 배워 아버지 아버지 하며 재롱을 부리던 어린 것을 잃고 나니 참 가슴이 찢어질 것이 아니겠어요 배자수는 아들의 주검을 뒷마당에 고이고이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아들의 무덤에 가서 산 사람 대하듯이 쇠다듬고 말을 하고 이렇게 지냈어요 하루는 배자수가 아들의 무덤에 갔더니 조그마한 청개구리 한 마리가 무덤에서 뛰어나오면서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더래요 저 아이가 죽어서도 아비를 못 잊어 청개구리로 환생했나보다 생각하고서 그 개구리를 데려다 방 안에 두고 키웠습니다 비록 사람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청개구리의 탈을 썼지만 아들의 넋이 깃들인 영물이라 애지중지 키웠지요 끼니 때만 되면 맛있는 음식을 갖다 먹이고 밤에는 한 이불을 덮고 자고 이렇게 산 아들 키우듯이 했습니다 그러니 청개구리도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잘 따르고 재롱도 부리고 하더래요 배자수가 청개구리에게 푹 빠져서 날마다 청개구리만 들여다보고 사니까 개모는 또 심술이 났어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청개구리를 글쎄 몽둥이로 때려버렸지요 참 모질고도 모질지요 그래놓고 개모는 남편이 돌아오니 청개구리를 개가 밟아 죽였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애꿎은 개만 화풀이를 당했지요 배자수는 또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에 잠겨 청개구리를 뒷마당에 고이 묻어줬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으니 청개구리 무덤에서 파란 달개비 풀이 도단하더래요 그러더니 금세 쑥쑥 자라서 바람이 불 때마다 잎이 부딪히면서 가느다란 소리로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지 뭐예요 아들의 넋이 머무를 데가 없으니 저 달개비 풀로 옮겨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배자수는 그 달개비 풀을 아들처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날마다 집에만 오면 뒷마당에 가서 달개비 풀을 쓰다듬고 말을 하며 산 아들 대하듯이 했어요 그럴 때마다 달개비 풀도 바람의 잎을 새치면서 아버지 아버지 하고 애처로운 소리를 내곤 하더래요 이렇게 배자수가 달개비 풀에 푹 빠져 있으니까 계모가 또 심술이 났지요 그래서 남편이 없는 사이에 뒷마당에 소를 몰고 가서 달개비 풀을 소에게 먹여버렸어요 배자수가 돌아와 보니 달개비 풀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거든요 어찌된 일이냐고 물으니 소가 뜯어먹어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했지요 그렇지만 소용이 있나요 그런데 달개비 풀을 먹은 소가 그날부터 배가 불러오더니 얼마 안 있어 송아지 한 마리를 낳았어요 온몸에 번쩍번쩍 황금빛이 도는 금송아지를 낳았는데 이 송아지가 배자수를 졸졸 따라다니며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는 늦은 겁니다 아들의 넋이 깃들인 달개비 풀이 소의 뱃속으로 들어가 마침내 송아지가 되어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반갑기 짝이 없었지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아들인 양 고이고이 키웠습니다 밥 먹을 때도 함께 먹고 잘 때도 함께 자면서 쓰다듬어주고 보듬어주고 이렇게 키웠지요 그러니까 계모가 또 심술이 나서 하루는 남편이 없는 사이에 금송아지를 도끼로 찍어 죽이려고 달려들지 뭐예요 금송아지가 그걸 보고 얼른 달아났지요 아버지 아버지 하고 슬피 울면서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마침 그때 사울에서는 임금이 태평종 이라는 금종을 얻어서 종로에 매달아 놓고 누구든지 종을 치는 사람에게 큰 상을 주겠노라고 방을 내걸었습니다 무게가 천근이 넘는 금종이라 여간 힘이 세어서는 못 치는 종이거든요 그 종을 치면 온 나라가 태평하고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러는 거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도 종을 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온 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장사들이 다 와서 종을 쳐봐도 꼼짝을 안 했지요 그런데 하루는 종로에 금송아지가 나타나서 뒷발로 종을 댕댕 하고 치는데 그 소리가 참 맑고 그윽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더래요 임금이 나가보니 사람이 아니라 온몸에 금빛이 도는 송아지가 종을 치고 있는 겁니다 상서로운 짐승이 아니라고 여기고 그 송아지를 대궐에 데려다가 어린 딸에게 줬어요 임금의 딸은 새로 외양간을 지어 금송아지를 넣어두고 날마다 정성을 다해 보살폈지요 그락자랑 날이 가고 달이 가고 몇 해가 지났습니다 금송아지가 금종을 친 덕분인지 그동안 온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들이 근심 걱정 없이 잘 살게 됐어요 모두가 태평스럽게 살아도 단 한 사람 날마다 눈물로 날밤을 지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들을 잃은 배좌수 였습니다 금송아진들 어찌 제 아버지를 잊었을까요 그렇게 몇 해가 지나서 금송아지가 처음부터 사람으로 자랐다면 나이 17살 먹은 만큼 되었지요 그동안 임금의 딸도 자라서 나이 17살쯤 되었는데 하루는 임금의 딸이 금송아지에게 여물을 주려고 외양간에 갔더니 송아지는 없고 송아지 허물만 외양간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웬일인가 하고 여기저기 살피다 보니 외양간 뒤에서 인물이 허원한 총각이 썩 나타나는 거예요 놀라지 마시오 나는 본래 암호고울 배좌수의 아들인데 팔자 기구하여 죽은 목숨이 되었다가 옥황상재의 은혜를 입어 미물의 탈을 쓰고 인간 세상에 나와 공주의 은혜를 입게 됐소 하고 그동안 겪은 일을 다 털어놓는데 들어보니 참 기막힌 사연이거든요 임금에게 이 일을 날리니 임금도 놀라워하며 총각을 사위로 삼았습니다 총각은 그 뒤에 과거를 보아 암행어사가 되어가지고 아버지가 사는 고울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계모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멀리 귀양보내고 아버지를 다시 만나 한평생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학 욕심많은 총각 옛날에 어떤 총각이 부모도 없이 혼자서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농밭 한때기 없이 남의 땅을 부쳐먹고 살았습니다 제 땅 가지고 농사를 지어도 관가에 이것저것 떼이고 나면 먹고 살기 빠듯한데 항차 남의 땅을 부쳐먹으니 뭐 남는 게 있나요? 입에 풀칠하기 바쁘지요 그렇게 몇 해 고생을 하다가 보니 농사 짓는 게 진절머리가 낫습니다 에헤 이러고 사느니 차라리 떠돌이 보짐 장사나 하고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길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서보니 갈 곳이 있어야지요 여태 땅만 파던 농사꾼이 장사 내막을 알 수가 있나요? 그래서 무작정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 보니 몇 푼 안 되는 노자마저 바닥이 나서 참 철양한 신세가 됐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니 하루는 산속에서 날이 저물었어요 이리저리 쉴 곳을 찾다 보니 마침 그 깊은 산중에도 불이 빤한 집이 있더래요 거기 가서 주인을 찾으니 허연 노인이 문을 열고 내다보겠지요 하룻밤 자고 가기를 청하니 허락을 하기에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 보니 노인이 집으로 망태를 만들고 있었어요 사람 하나 들어가면 딱 맞을만한 망태를 만들고 있더란 말이지요 그건 뭐 타러 만드느냐고 물어보니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면 좋은 수가 생기지 이러는 겁니다 그 말의 충각이 귀가 솔깃해졌어요 먹고 살기 어렵기로 치면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그 말이 정말이라면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하고 물었지요 노인은 그래도 좋겠지 하더니 어느새 망태를 다 만들었는지 안에 들어가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갔지요 그랬더니 노인은 다짜고짜 망태 주둥이를 꽉 묶어서 총각을 꼼짝 못하게 해놓고는 그놈의 망태를 장대에 꿰어매고 밖으로 성큼성큼 나가는 겁니다 할아버지 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노인은 그 말에 대답도 않고 치륵같은 밤길을 나는 듯이 걸어서 더 깊은 산중으로 들어갔어요 한참 들어가더니 큰 나무 밑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고는 망태를 나뭇가지에 턱 걸어놓더란 말입니다 그러더니 나무 밑에 말뚝을 여러개 박아놓고는 두말 않고 오던길을 되짚어 가버리지 뭐예요 총각은 그만 겁이 덜컹 났지요 아이고 할아버지 이 산중에 나 혼자 버려두고 가시면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도 노인은 쓰다 달다 말도 없이 헐헐 가버리는 겁니다 혼자 남은 총각은 망태 속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놈의 날벼락인가요 조금 있으니까 사방에서 시퍼런 불빛이 번쩍번쩍 하더니 호랑이 수십마리가 슬슬 다가오지 뭐예요 이제는 죽었구나 죽기를 각오하고 있으니 호랑이란 놈들이 저를 잡아먹으려고 펄쩍펄 뛰는데 펄쩍펄쩍 뛰는데 망태가 어지간히 높은데 매달려 있어서 미처 닿지를 않는 겁니다 닿지 않으니 호랑이들이 도로 밑으로 떨어지지요 떨어지면서 말뚝에 찔려 턱턱 낮아 빠지더란 말입니다 옳아 노인이 나를 미끼로 써서 호랑이를 잡으려는 계책이었군 한두 마리도 아니고 수십 마리나 되는 호랑이들이 펄쩍펄쩍 뛰다가 죄다 말뚝에 찔려 나자빠졌어요 그렇게 말뚝에 찔려 죽은 호랑이가 밤새 몇 마리가 되는지 모릅니다 나무 밑이 온통 호랑이로 질비했지요 날이 밝으니까 노인이 와서 망태를 끌러주고는 자 이 호랑이들을 우리 둘이서 나누어 갖도록 하지 이만하면 가죽만 벗겨 팔아도 앞으로 몇 해 동안 먹고 살게야 해서 호랑이를 둘이서 나누어 가졌지요 총각은 그 호랑이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다른 총각이 그 소문을 듣고 저도 호랑이 미끼가 되어 돈을 벌어버리라 하고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가보니 과연 노인이 망태를 만들고 있거든요 오늘 밤에는 나를 그 망태에 넣어주시오 하니 노인이 그러라고 하면서 망태에 넣어가지고 산중으로 들어가서 나무에 매달아 놓았단 말입니다 나무에 매달려 있으니 호랑이들이 수십마리 몰려와서 펄쩍펄쩍 뛰다가 떨어져 죄다 말뚝에 찔렸지요 그런데 이총각은 욕심이 많았습니다 노인이 오면 호랑이를 나누어 갖자고 할 터이니 노인이 오기 전에 나 혼자 다 가지고 도망가는 게 상책이지 하고는 미리 숨겨가지고 간 칼로 망태를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망태에서 뛰어내리다가 그만 말뚝에 찔려 죽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욕심부리다가 호랑이 팔자랑 똑같이 된 셈이지요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 가운데 임금과 신하 사이에 의리가 있어야 한다는 군신유의 어버이와 자식 사이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부자유친 남편과 아내 사이에 구별이 있어야 한다는 부부유별의 도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옛날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법도였고 세상 모든 것에 바탕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리를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간혹 훌륭한 행동과 높은 절개로 백성들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훌륭한 사람들을 기록하여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해였는지 지금에 이르기까지 중국과 우리나라에 알려진 충신과 효자 연료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들려드린 효자 이야기와 충신 이야기가 그것들입니다 오늘은 효와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좋은 꿈 꾸시고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